채팅창에 추천받아 그럴까요? 안 가봤는데 검색해서 알려줄거야 숙소에서도 토니버거 8분 걸린다 그럼 되게 좋은.. 좋은 위치에 위치가 맞죠 위치가 좋아요 길가에 있는 트럭 트럭버거가 또 맛있죠 할랄가이즈도 원래 트럭이잖아요 근데 너무 리치하지 않나? 그 리치한걸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 저는 약간 햄버거도 인앤아웃 이런거보다 파이브가이즈나 쉑쉑처럼 기름지고 그런걸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시오 뭐 우리 오늘 누가 나한테 모짜르트 같다 했는데 그러네 모짜르트 3초받아서 집게핀 챙겼잖아 배터맨 바이러스 연주 한 판 해야 된다고 연주 한 판 해야 된다고 아 배터맨 바이러스지 질 잘하게 생겼네 하하하하 머리 오늘 약간 느끼하죠 기모 오세요? 응? 아니 그럼 오늘 좀 늦게 일어나셨어요? 오늘? 아니 오늘 오늘 한 12시? 아 그래도 요즘은 2시쯤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두경기여가지고 하하 진짜 두경기면 몇시간 걸려요? 하루종일 걸리지 사실 하하하하 하루종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즘 엄청 고생하고 계시대요 아휴 즐거운 일이죠 행복한 일 Kate 행복하다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신적으로 행복한거죠 하하 덕업1 지시잖아요 그런이냐 그럼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하하하 워 이건 유언비어니까 어디서 나온거죠 이건? 그냥 이분들이 한얘기에요 짱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언비어라고요 뭐 로옥이는 진짜 걸어다닌 기업이네 아닌거죠 흠 홈텍스 공개하자 그렇잖아 지금 세금신고 때문에 홈텍스 접속하는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대체 왜 이거 발전을 안하는거야 홈텍스는 진짜 그니까요 홈텍스랑 은행들 카드사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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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하는데 1시간 걸러 다 맞아 전화도 안돼 세무사를 쓰는데 세무사가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다 뽑아야 되니까 그거까지 위임할 수 없나 그냥 알아서 다 카드사랑 은행이랑 그런 데서 그래서 또 세무사를 봐주는 분이 보통 세무사분을 또 그거 제거할게요 알고 니가 내 카드내역이랑 은행내역을 다 보겠다고 나 그거 진짜 잘해 서로 관리감독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무사를 누가 관리감독한다고 세무사분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던데 응?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았는데 계속 너무 자세히 말하면 괜히 안될까봐 세무사 세무사분이 또 이제 잘 해주고 계시는지를 체크해주시는 크로스체크 해주시는 그런 업체가 있어? 역할을 이제 두는 사람들이 많다 업체는 아니고 보통은 이제 진짜 언니가 말한 것처럼 아는 분이 해주시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전화해서 홈택도 해서 접촉해서 다운받아서 PDF로 만들고 어쨌든 간에 다 다운받아서 세무사에 넘기는 거 이게 귀찮은 거잖아요 그치 그니까 그거 제가 알바로 하겠다 얼마나 믿음직해요 하루 난 반날 하려면 다 끝낼 수 있어 이거 광고 멘트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평일 거는 이것만 추가되서 이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줄 주말 거는 좀 짧아가지고 그냥 새로 부탁드리려고 네 저는 홈찌킹사세에서 단짠거리 단짠거리 예전에 말했던 것만 같은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후 급발진서부터 해주시면 돼요 interpersonal 앗 윽 에 에 아유 웃겨 웃겨 ㅋㅋ 자 ㅋㅋㅋㅋ 반쨩 갈릭 소스 치킨 세트 팡리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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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밀어 팡리보틀 몇 벌이니? 저 딱 5벌라서 월화수목금 가능해요 로테이션이야? 아 진짜 웃기다 급발진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거요 급발진 잡는 가이아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60년 전통 농협 안심녹용 다시 60년 전통 농협 안심녹용에서 청소년 건강기능식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급발진 잡는 급 단짠 갈릭소스 치킨 세트 급발진 잡는 가이아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60년 전통 농협 안심녹용에서 60년 전통 철블랙박스 6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은 버전을 그리고 짧은 버전을 잠시만요 네? 잇몸 건강위에 일기... 배송제 10에서 드리는 선물서부터 드릴게요 배송제 10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 드릴게요 잇몸 건강위에 유니댄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지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60년 전통 농협 안심녹용에서 청소년 건강기능식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좋아 저녁 뭐 드셨어요? 구내식당 구내식당에서 밥 잘 나와요? 오늘은 뭐 드셨어요? 오징어볶음? 오징어볶음 오징어볶음이라고 그러나? 두부부침 두부부침? 부침 두부? 부침 두부 두부부침 오징어 제육 아니고 오징어볶음 오징어 제육 아니고 오징어볶음 오징어만이네요 자 끝났셨습니까? 네 약간 약하다 오징어볶음 반찬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안 먹었어 크게 기억에 남지 않는 넌 먹었어? 그 고추 같은 거? 아 저도 그런 거 잘 못 먹겠어요 하나 먹었어요 4개 담겨있는데 많이 매워서 다시 푸는 중 오케이 오픈임부터 갈게요 다음 주 화요일 오픈링입니다 숙보 0갈로리 시케라니 제로 음료 앱 신세계 조금 더 이쪽으로 세요. 네. 마이크가 오르지네. 마이크 제가 조정해. 됐나? 한입부터. 왜요? 한입부터. 한입부터. 박리버틀. 아 진짜 없어. 묘하게 눈매도 좀 있어. 듣고 보니 보이는. PD가 제일 연예인 같다. 그분 덕분에. 하와이안 셔츠의 대중화가 좀.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대중적으로.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엔믹스 이응이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엔믹스의 이응이응 드렸습니다. 열실 알리는 헤드라인 0칼로리 식혜라니, 제로 음료의 신세계였습니다. 제가 제로 칼로리 음식 찬양자로서 제로 콜라, 제로 쿠키, 제로 코코아, 제로 아이스크림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고 있는데요. 요즘은 제로로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제로 초콜릿도 있고, 제로 식혜도 있고, 제로 막걸리까지 나왔습니다. 제로 막걸리는 당류를 모두 없애고 천연 감미료로 대체한 건데, 제로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까지 공략해서 인기라고 하네요. 제로 식혜, 제로 막걸리도 한번 접해볼 기회가 있으면 먹어보겠습니다. 제로 아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이러다가 제로 삼겹살, 제로 김치찌개, 제로 파스타, 제로 햄버거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는 그런 세상에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당류는 제로지만 칼로리가 제로인 건 아니다. 제로만 먹는다고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드셔야 되고, 다른 걸 먹을 때 대체하는 게 그나마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방송인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겠습니다. 주제가 김지영 씨 맞춤인 여행입니다. 여름 휴가, 여행 떠날 계획인 분들은, 또 계획 세우다가 자잘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대신 대리 결정을 해드리니까 말머리 대강 달고 결정이 필요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배성재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생록방 시간 미리 체크하시고, 시간 맞춰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그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스티커즈, 태블릿, 태블릿, 태블릿... 아까 그 노트북 와이파이 연결을 참기때문에... 아... 방수에 끊긴 게 아니었다... 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속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288님 곧 장마가 시작이라는 제주도에 왔어요 그래도 비 오기 전에 오늘 한라산 정복 성공해서 뿌듯 제주 맛집 아시는 곳 있나요? 추천해주세요 이게 맛집 추천이 공중파라서 제대로 상호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유명한 고등어 횟집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주도 가서 맛집을 엄청 찾아다니진 않고 어차피 먹는 게 뻔하니까 어디서 먹든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커피집들을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 커피 마시러 순회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상호명도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0704님 SBS 앞 공원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SBS 건물 올려다보며 배텐을 챙겨보겠습니다 많이 더운 날씨에 건강 꼭 챙기세요 아프시면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뭐 아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 보인 적 있나요?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이야말로 0704님이야말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너무 정상적인 문자가 와서 이상하다 4789님 짜장면과 만두 배달시켜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한 시간 안에는 배달이 오겠죠?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엄청난 맛집인가 보네요 부럽습니다 3636님 대학생 베테너러입니다 시험 끝나고 종강을 해서 너무 좋네요 대학생은 방학이 길어서 꿀이에요 1학년이신가 보네요 처음 느껴보는 긴 방학 그죠? 아무튼 그때 뭘 채우느냐가 또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장시간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지 눕코노미를 노릴지 기내식 먹을 때 소고기 덮밥을 먹을지 비빔밥을 먹을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을 함께하는 분입니다 뉴욕을 즐길 생각에 한껏 들떠있는 트래블러 김지영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여행 일정이 잡히셨어요? 맞습니다 이 방송 나가는 25일에 이미 뉴욕에 도착해 있나요? 네 이미 6월 23일에 출국해서 28일까지 다녀올 예정이라 한참 놀 때네요 그렇군요 채팅창이 이제 누구랑 가냐 이 관심이 뭐 급증합니다 누구냐 누구랑 가는 거냐 그 저 유튜브에도 한번 나와줬던 연애 상담 같이 했던 친구 있어요 그 친구도 되게 말도 너무 재밌게 하고 되게 귀여운 친구인데 같이 갑니다 그렇군요 여자들끼리 이제 여행을 하는 네 둘이 단둘이 채팅창이 아 그 미녀분이라고 하신 분인데 싹 보고 계시나 보네요 이미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군요 그 친구 모시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여행 계획은 어떻게 잘 채우셨나요? 여행 계획 채우셨어요? 계획을 제 나름에는 채웠는데 이제 저랑 친구랑 둘 다 MBTI가 ENFP예요 그래서 뭐 먹고 비워놓고 가나요? 어디 갔다가 어디 하자 끝 심플하군요 진짜 심플해요 SNS에 계획표를 올리셨던데 27일 그러니까 모레 일정이 자유시간 자유시간 앵콜데이 이렇게 써있던데 맞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죠? 이 금쪽 같은 뉴욕 여행인데 하루를 계획 없이 그냥 비워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번에 풀데이가 4일이 있어요 그래서 3일을 아주 열심히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 3일 역시 뭐 완전 짜놓은 건 아니지만 그 3일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좋았던 곳을 다시 가겠다 그게 앵콜데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SNS에는 이제 여행 갈 곳을 별 표시를 야무지게 많이 해놨던데 이게 다 뭐예요? 쇼핑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새로 추가한 곳들이 아니고 그냥 다년간 다니면서 추가된 별표예요 아 갔다 온 곳들도 이미 다 다녀온 곳들이 더 많고 새로 추가한 건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앵콜을 하겠다 괜찮았던 곳 여기를 가도 좋고 사실 안 가본 걸 또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안 가본 데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약국리스탄이냐고 하시면 약국 네 많죠 약국 많죠 여기 미국에 아주 많죠 드롭스토어들 아무튼 여기 다 맨해튼인 거죠? 네 맨해튼이랑 몇 번째 가시는 거예요? 너무 14번은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많이 가시는데 웬만한 데 다 가보셨겠네요 유명한 곳은 웬만한 데 다 가봤는데 브루클린을 못 가봐서 이번에는 약간 타임스퀘어 이런 데를 오히려 안 가고 그냥 브루클린을 더 즐겨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밑쪽에서 놀고 싶어요 네 그럼 뭐 주된 테마는 뭐예요? 뭐 뮤지컬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주된 테마 원래 그런 걸 정하고 가나요? 메인디쉬가 있지 않나요? 그래요? 네 뭐 쇼핑을 한다거나 쇼핑 쇼핑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약간 빈티지샵도 가고 싶은 곳들 좀 많이 적어놨고 그리고 뉴욕에만 있는 제가 좋아하는 또 브랜드 그때 예전에 남색깔 네이비 색깔 카라 있는 디자인에 여기 하얀색 줄무늬 있는 옷이 예쁘다고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 한국에서 거의 못 사서 뉴욕에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곳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뭔가 피랑 대화하는 느낌이 물씬 나네요 진짜 뭔가 중구난방이고 물어봐도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뭐 할 거예요 이야 저는 진짜 본인은 되게 채워져 있는 느낌인데 제 입장에서는 뭘 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뭘 한다는 거야 많이 할 거예요 구겐하임도 갈 거고 아 구겐하임도 네 그 옆에 카페도 뭐 가겠죠? 아 열받는데? 제가 추천 좀 해드릴까요? 일단 뉴욕 가면 스포츠를 보셔야죠 스포츠? 아니 그건 싫어요 이야 거기서 가지고 스포츠를 한 번다고 뉴욕 양키스 아니 그거 한 3, 4시간 그냥 날아가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아 이거 비키는데? 싫어요 저는 거기 갔을 때 막 미친듯이 스포츠 보러 다니면 심지어 그 NFL 아 진짜요? 풋볼도 보러 가가지고 그거 보려면 뉴욕 맨해튼 밖으로 나가서 맨드라이프 스타디움이라고 멀리 막 차 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보면 그냥 하루 끝? 그게 얼마나 인생이 할까 말까한 경험입니까? 왜 해요? 뮤지컬 안 보나요? 뮤지컬? 뮤지컬도 사실 친구랑 볼까 하다가 이건 내키면 그냥 가서 티켓팅 하자로 결정 났습니다 뮤지컬은 미리 자리를 잡아놔야 사실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 무조건 근데 노쇼는 나고 이 친구랑 저랑 사실 뉴욕을 예전에 비행이 겹쳐서 갔던 적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그때도 그냥 브로드웨이 걷다가 뮤지컬 볼래? 해서 2시간 이후 거 예약했는데 자리가 있어서 라이온킹을 무사히 잘 봤습니다 없었으면 안 받겠네요? 어 그렇죠 그렇군요 더 이상 출근하면 제가 열받을 것 같아서 킹 받는다는 댓글이 많네요 세모 입성재 배영 천적이다라고 하셨고 너무 웃기다 자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오나요?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어야죠 그렇군요 기대하겠고요 그... 뭐 베텐티 같은 것도 캐리어에 당연히 한 칸 차지하겠죠? 네! 네!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네! 톤이 애매한데? 질문 톤이 되고 대답 톤도 되고 네! 네 미요? 그래요 버리러 간다고 들고 가서 버리고 온다 입어야죠 그럼요 가서 벤치 닦을 때 써라 그렇죠 뭐 센트럴파크 가서 깔고 앉을 수도 있고 에이 그렇게 쓰지 않죠 그래요 자 0192님 승무원 출신 김지영님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미국 여행 다녀오면서 친구는 뒤쪽 자리가 비었다며 자리를 옮겨서 누워가더라고요 누코노미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누워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눈치 보여서 못했거든요 그냥 눈치 싸움으로 먼저 가서 자리 맡으면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눈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세요 무조건 그래서 가서 약간 앉아서 그냥 지나가는 승무원분한테 여기 자리 비는 거 맞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알려주나요? 그렇죠 그 인포를 저희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승무원들이 빈자리를 빈자리인지 아닌지 그래서 앉으신 분이 빈자리인지 여쭤보면 그냥 앉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꿀팁이네요 일단 누우세요 누우면 거기 옆에 비키지아 저도 앉을게요 이렇게는 또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죠 쇠딩창에 김지영님이 이러라고 했어요 라고 하죠 제발 안 돼요 살려주세요 아 저기 그 방송하는 김지영씨 할씨 나오고니 살려주세요 나왔어요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된대요 안 돼요 지영파리 지영이가 해도 된대요 라고 김지영님 아시죠? 꿀팁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런 또 저를 파실 줄이야 전직 스튜어디스 김지영씨가 시켰어요 라고 이야 이거 정말 제보도브로 제가 팠네요 지영방패로 여러분 애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누코노미를 그 이것도 진짜 피적사고 잖아요 그죠? 아 그쵸 이거 나면 눕고 아니면 안 돼서 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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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니까 피가 사실 세상 살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재미는 아니 저는 그 되게 신기한 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행이라는 것도 한국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로만 가서 모든 거를 실행을 하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가면 훨씬 좋은 맛집이나 카페나 이런 게 수두룩 빽빽하니까 저는 무조건 가서 보자 주의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도 이제 완전 파워제이어가지고 파워제이어가지고 이걸 하고 그 다음 동선으로 한 블럭 더 걸어가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타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메인 DC들을 매일 땅땅땅땅 박아놓은 다음에 그 주변에서 약간 유연하게 램도네 그렇죠 유연한 사고로 예를 들어서 링컨센터에서 클래식을 하나 보기로 했다 그러면 링컨센터 근처에 식당들 대충 어디 가면 되겠다 2안 3안 4안 파워제이인가 이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게 파워제이죠 그렇죠 그래요 자 오늘 어떻게 지난번에 먹는 거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진짜 착착 잘 맞았는데 지금 오늘은 뭔가 2가 벌써 갈리네요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김지영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배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저와 배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데이가 되면서 패스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맞데이가 되고 정립되고요 안맞데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요즘 유행하는 쇼폼 찍기 페널티가 주어지니까 열심히 합을 맞춰볼게요 네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여행입니다 여름휴가로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여행하면서 고민되는 것들 저희가 대신 결정해드리고요 이번에 뭐 고민한 건 없나요 그러면 아예? 그냥 뭐 친구랑 둘이 어 이거 그래 뭐 하자 뭐 저거 하자 뭘 고민해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예산 속에서 동선이라는 건 고민을 엄청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짜 그러시나요? 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지 고민? 저 근데 지금 진짜 그 친구랑 저는 이번에 정말 계획을 많이 세운 거고 원래는 그 다음날 거를 그날 생각해요 미국에 도착해서 야 내일 뭐 할래? 이렇게 이번에는 나름 쎅쎅합니다 저러다 홈리스 체험한다라고 하셨군요 그럼 뭐 각자의 자유시간을 갖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는 그것도 선호하긴 하는데 친구는 또 그걸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같이 보낼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벌써 하셨어요 그렇게 자 그럼 일단 1952님 거 좀 소개해 주세요 비행기 시간 예약할 때 오전 오후 중에 언제가 좋을지 고민됩니다 오전 비행기 타려면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하고요 오후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저녁이랑 하루를 날리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오전 비행기, 오후 비행기 중 언제가 좋으세요? 이게 어딜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뭐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간다고 치면 좋아요 오전 비행기를 타면 아마 유럽 기준으로는 유럽 현지의 오후에 떨어집니다 그쵸 그죠? 아닌가? 맞을걸요? 밤이니까 맞아요 밤이니까 점심 좀 지나서 어 그래요? 점심 좀 지나서 그쵸?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 6시쯤 떨어질 것 같은데 저녁 뭐 어쨌든 아무튼 경유를 안 한다면 탈 때 컨디션이면 뭐가 좋으냐 이거 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오전 대 오후 하나, 둘, 셋 오전 왜 오전 부르셨어요? 이게 오후에 타면은 사실 비행기에서 푹 못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차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오후에 타서 가면 사실상 피곤한 날이 하루가 더 추가가 되는 느낌이랄까 저는 그래서 오전을 더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전에 뭐 한 9시, 10시 뭐 이런 것 한다 그래도 새벽 한 4시쯤 일어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또 100% 짐 완전히 싸놓고 그러지 않고 또 이제 새벽에 부랴부랴 추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챙겨가지고 부랴부랴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면 뭐 이제 7시, 8시 그렇죠? 그런 건데 오전이 그리고 시간을 좀 버는 느낌이 있으니까 가서 어쨌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네 뭐 사정만 된다면 오전이 좋지 않을까요? 사실 도착하는 시간, 현지 시간이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중동을 간다 그러면 보통 밤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현지는 새벽 4시예요 그럼 일단 얼리 체크인 같은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호텔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체크인 될 때까지 한 한나절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그거 되게 불편하겠네요 엄청 불편해요 중동 갈 때 그래서 보통 새벽이나 너무 아침에 떨어지면 체크인이 이제 보통 2시, 3시잖아요 그래서 얼리 체크인 안 해준다 그러면 그냥 밖에서 짐만 맡겨놓고 좀비 워킹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짐 못 풀고 짐 맡겨놓은 채로 어디 뭐 먹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루를 더 체크인을 해놓으면 너무 비용이 낭비니까 너무 아깝죠 아깝죠 그건 또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중동 갈 때 모닝 양고기 아 진짜요? 먹는 집이 있습니다 해외 양고기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해외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양 누린내 나면 못 먹거든요 근데 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또 먹는 얘기로 빠졌지만 어쨌든 여러분 어딘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오전 비행기 타세요? 오후 비행기 타세요? 이번에는 그 친구가 파리 비행기에서 도착하자마자 뉴욕을 가야 돼가지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녁으로 가요 저녁에 가면 사실 뭐 잠을 잘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죠? 그렇죠 잠자고 딱 일어나면 거의 다 있고 뭐 이러면 제일 좋은데 저는 또 저만의 팁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그 밤새서 몸을 완전히 관 죽음 상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셀프 좀비를 만들어 놓고 타겠습니다 관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디엣기 타고 간다 그리고 도핑으로 자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시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산이 안 되죠? 저도 해팔리네요 이제 9시에 출발해서 한 12시간 날아간다고 하면 어디를요? 유럽으로? 그러면 보통 저녁 6시, 7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2시, 3시인가 보다 유럽이면 12시간 기준으로 치면은 9시에 탔을 때 9시에 떨어지면 유럽은 밤 점심때 12시나 1시도 그러니까 9시에 타서 9시에 떨어지면은 보통 시차가 7시간 막 이러니까 보통은 저녁 가까이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첫 곡 잘못할려드려가지고 다시 보고 왔어요 뭔데? 엔릭스의 OO였습니다 O인데 이응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어가지고 저 그래서 아까 갸타에서 이런 노래가 있는 거 같아요 그 사이에 이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 아 그 OO인데 이응이 이응이라고 했구나 엔릭스의 이응이영 어쩐지 중간에 이응이응 가사도 있긴 있어 아 너무 웃긴다 안녕하세요 호프닝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배성재의 테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엔릭스의 OO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받으며 엔믹스 좀 나와주세요 예 여기서 얘기하시죠 좋은 빌더 위명 아 나오시면 너무 좋겠다 한번 오셨죠? 어? 정말요? 오이원이시랑 오이원이시랑 Se mono 어인드 릴리 씨, 지우 씨 네 세 분이 같이 오셨죠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여행입니다. 일단 출발시간, 비행기시간 오전, 오후 이건 하나 맞아가지고 1대0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 거 소개해주세요. 좋아요. 비버님의 사연. 유럽에 여행 갈 예정인데요. 가면 한식이 그리울 것 같아서 라면이나 김치는 챙겼는데요. 두부는 딱 하나만 더 가져간다면 고추장과 조미김 중에 어떤 걸 넣으시겠어요? 외국 갈 때 어떤 음식 챙겨가세요? 고추장 아니면 조미김? 아, 이거. 뭐 답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저도요. 아, 그래요? 네. 자, 가볼까요? 고추장 대 조미김. 하나, 둘, 셋. 조미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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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을 챙긴다고요? 어? 김? 김이죠. 김이죠. 왜 고추장이에요? 어? 왜 김이에요? 고추장은 보통 가는 비행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럼 만약에 얻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어떤 걸 가져가실 건가요? 어, 그래도 김이 낫지 않나? 진짜요? 김은 구하기가 한입마트 가야 구할 수 있는데. 아, 저는 근데 외국 갈 때 이것도 궁금하다 그러면. 외국 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식이 가장 힘든 게 매콤한 게 없는 거거든요. 아, 하여갔을 때? 어, 매콤함이 없어서 고추장만 넣으면 일단 그 매콤함은 좀 충족이 되니까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김은 그러면 뭘 싸드세요, 김에다가? 그 현미밥이다, 뭐 그런 거죠. 아, 아예 한식들. 김 자체를 먹기도 하고. 아, 아예 한식들. 은근히 한식당 같은 데 가도 김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매콤한 건 많아요. 한식당이 요즘 널렸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식이 엄청 땡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한식당 가서 먹을 때 뭐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의 그 외국식 한식 맛이 있어요. 아, 진짜 맛있지 않아요? 저는 되게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비싸서 문제지. 그쵸, 그쵸. 예, 한식당 외국 가서 먹으면 저는 그게 별미로더라고요. 너무 맛있죠.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먹는 편이고 좀 또 달달하게 만드시는데. 맞아요. 달짝지근한데 외콤함. 그리고 뭐 우리나라 고기 반찬 같은 것도 해외에 나가면 더 뭔가 맛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양도 많고. 예. 그런데 김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김을, 어, 그쵸. 그럴 수 있죠. 별로? 저는 다른 음식이랑 먹을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뭔가 파스타에 김 먹을 수는 없으니까. 피자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래, 형이 이겼어라고 하시니까. 뭐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고요. 참, 블루진 님 거. 5년 만에 해외여행 갑니다. 몽골에서 지평선과 은하수를 찍는 게 제 버킷리스트여서 일주일간 사막 투어를 가는데요. 카메라, 렌즈, 삼각대는 준비했는데 장비 하나를 추가하려고요. 360도 하늘을 전부 닮는 VR 카메라. 높은 상공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 뭐가 좋을까요? VR 카메라는 아름다운 밤하늘 촬영이 가능하고 드론은 낮에 사막 체험하는 걸 찍을 수 있어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VR 카메라 대 드론. 삼합 투어라고 하시면 사막 투어예요. 삼합 투어. 제가 삼하기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약간 항상 콧소리가 나오니까. 삼합 투어. 삼합 투어가 아니고 사막. 삼합 투어. 설레네요, 삼합 투어. 국내로 그냥 삼합 투어 다니고 싶습니다. 삼합 투어. 삼합 드세요? 아니요, 저는 그 홍어는 잘 못 먹어요. 안 못 먹어요? 콧 들리는 거? 삼합 투어. 오늘은 흑산도입니다. 삼합 투어. 아, 진짜 웃기다. 어쨌든 사막. 네, 사막 투어. 사막 가보셨어요? 가봤죠, 가봤죠. 어느 나라 쪽에서 가보셨어요? 저는 몽골에서 가봤어요. 아, 그럼 여기네요? 네, 여기 여기. 몽골 사막 투어네요. 제가 아주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 여기. 자, 그럼 일단 가보셨으니까. VR 카메라로 찍느냐. 아니면 드론으로 찍느냐. 뭘로 할까요? 자, VR 카메라 대 드론. 하나, 둘, 셋. VR 카메라. 아, 잘 모르시네요.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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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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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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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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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순간적으로 존중을 깨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땡하고. 아, 제가 잘 몰라서 일단 골랐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설마? 일단, 얌 따고 때려버리네. 아 너무 웃긴다 왜 그거예요? 일단 사실은 VR 카메라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밤하늘을 찍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존 카메라로 장노출을 해서 찍어야지 그래야지 좀 느낌이 잘 살기 때문에 VR 카메라로 잘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드론을 제가 챙겨갔어요 이때 이거 완전히 경험을 해보신 거네요 이게 저의 경험인데 진짜 오만대서 다 날렸거든요 사실 한국은 드론 날리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좀 복잡한데 몽골은 진짜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예요 무조건 드론 그렇구나 드론을 가져가서 날려보셨어요? 네 드론 조종할 줄 아세요? 하늘 거 되던데요 멋지다 그것도 가서 처음 해보긴 했는데 일단 가져가 해서 해봤는데 VR 카메라는 이게 저도 진짜 잘 모르는 건데 밤에만 찍는 건가요? 주로? 별 움직임 이런 거 찍는 거죠? 누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VR 카메라가 이건 알고 내가 이건 알아서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VR 카메라가 360도 카메라래요 그러면 제가 아는 360도 카메라라면 밤하늘을 찍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360도 카메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VR 카메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60도 찍으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찍어놓고 그게 확실히 기록이 돼요 이렇게 마우스로 막 드래그하고 그러면 쭉쭉쭉쭉 막 이렇게 돌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그 인스타 360 이거예요? 아 그러면 안 해 아 그러면은 드론 드론 드론이에요 이걸로 하늘 잘 못 찍을 것 같아요 밤에 저도 이걸로 그 360 그걸로 해봤는데 신기하긴 한데 한 번 하고 그냥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사가실 분 있나요? 사가실 분이에요? 어 저 제가 살게요 진짜로 저 알아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얼마요? 얼마 해주실 것 같은데 선제시 하시겠습니까? 선제시 얼마이셨더라? 얼마이셨더라? 그게 또 제 4달러라고 하신 분 4달러 얼마야? 5천원인가요? 좋다 좋다 그냥줘 베가노마 예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찾으면 드릴게요 지영이 주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모르신다고 아니 어느 사람이 나는지 모르겠네 아깐 아셨으면 왜냐면 이사를 가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아 나네요 지금 뭐 뉴욕 갈 때 필요하셔서 달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 나중에? 프리다이빙 배우는데 그게 바다에서는 장난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진짜 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는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달려고 그러고 지금 뉴욕은 제가 시간을 못 맞출 것 같고 뉴욕은 괜찮아요 제가 지금 어느 서랍에 있는지 뒤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뒤질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으시니까 아 3개월이나 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3개밖에 못 읽었어요 여론을 등이 없고 그쵸? 아이 네 굳게 쌍스러운 모먼트라고 지영이 지영이 이런 식으로 약탈하는구나 지영이 조례잖아요 뭐 그거만 읽어요 여기 막 약탈 지영도 있고 삥 뜯는다도 있고 유리한 것만 읽어 자 그러면 어 박종홍님꺼 네 이게 매드맥스다 길에서 그냥 빼서 아 웃겨 웃음을 좀 빼볼게요 박종홍님 여자분이시래요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갈건데요 눈치 볼 사람도 없는 해외니까 평소에 못 입던 과감한 옷을 사서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어차피 국내 돌아오면 못 입게 될 옷 사지 말고 평소 입던 스타일대로 가져갈까요? 과감한 옷? 아니면 평소 스타일? 으흠 그래요 어 여자분이 보내셔가지고 여자분이 보내셨는데 제가 디제이가 과감하게 가서 이렇게 고를 수 있을까요? 이게 골랐다가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석달에 여자 청취자분 과감하게 가세요 이게 되는 이게 되는 선택이에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 정도면 이미 고른 거 아니냐 아 너무 웃겨 아 댓글에 또 관음성제가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걸 왜 읽어요? 자 과감한 옷이라면 꼭 뭐 노출이 있는 옷이다 이렇게 할 수만은 없고 그렇죠? 화려한 과감한 색상 맞아요 쨍한 색상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자 청취자분 여름휴가로 해외여행 눈치 볼 사람도 없는 해외 음 음 자 과감하냐 평소 스타일이냐 하나 둘 셋 과감한 옷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 입으시기 바랍니다 파니 보틀 스타일 네 파니 보틀 스타일로 네 네 네 과감한 옷을 원래 이제 여자분들은 해외 갈 때는 좀 이렇게 가는 편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색깔 한국에서 입기 좀 부담스러운 것도 해외 가면 더 그냥 어차피 아는 사람 없으니까 하는 마음에 입게 되고 사실 사진도 좀 과감한 옷들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쵸 이번에 뭐 이제 어디 뭐 수영장이라든가 또 뭐 해변 이런 데 가시나요? 계획은 없는데 일단 수영복은 챙기려고요 하긴 뭐 호텔 수영장 이런 데도 좋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과감하게 과감하게 배텐 티셔츠 가져가라 과감하게 걸레를 가져가세요 네 과감하게 한국에서 못 입으니까 자 그러면 김지성님 거 네 유럽 물은 석회수가 나온다길래 여행 가서 피부만 잔뜩 상할까봐 걱정입니다 샤워필터기 가져갈까요? 말까요? 현지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다고도 하던데 제발 유난인가요? 샤워필터기 가져간다 만다 그래요 샤워필터기 이거 가져가느냐 마느냐 샤워필터기 하나 둘 셋 가져간다 가져간다 저는 한 번도 해외 출장 갈 때 가져가 본 적이 없고 그런데 같이 출장 가는 분들 중에 특히 여직원분들은 확실히 이게 민감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이면 고생할 수도 있다 고생하면 여행 여행이 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하는 것들은 가져가시는 게 낫다. 다시 가지고 돌아오더라도 어쨌든 가져가면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사실 가져간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도련님은 고급 호텔에서 자서 그렇다고 하실 분이 호텔이랑은 큰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출장 가면 다 같은 숙소에서 있으니까 지정 호텔에서 있을 때 같은 호텔인데 저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피부는 여자분들이 더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따 끌 때도 그냥 페트병 물로 이따 끌고 이따 끌 때도 그게 좀 힘들다고 속이 뒤집힐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진짜 남자 같았나 보네요. 한 번도 필터를 가져가 본 적 없었어요? 네. 필터도 가져가 본 적 없고 양치도 그냥 물로 했고 심지어 컵도 안 써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사실 컵이 더 비비생적일 것 같은 아니 뭐 손으로 하는 거야? 상남자 스타일로 플라스틱이면 쓰는데 저는 유리컵이 많습니다. 유리컵보단 저의 손이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자연인지형이라고 하시면 자연인입니다. 용가리 스타일로 한다. 지금 3개 맞고 2개 안 맞았고요. 다음은요. 파워핀님. 두 분은 여행 갈 때 공항에 여유롭게 도착해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여유 시간은 딱히 없이 비행 시간 맞춰서 비행기만 빠르게 타러 가는 편인가요? 도착 시간 여유롭게 아니면 비행 시간에 맞춰서 여유롭게 도착해서 쇼핑, 식사 이런 편이냐 아니면 딱 비행기만 타러 가느냐 가보겠습니다. 여유롭게 대 비행 시간에 맞춰서 여유롭게 대 맞춰서 하나, 둘, 셋 맞춰서 아, 보통은 비즈니스 이런 걸 타셔서 그런가 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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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등급 때문이 아니고 아니, 아니, 분명히 진짜 왜 자꾸 도련님 치고 그래요? 도련님이시네요, 진짜. 아니에요. 베디님은 여러분 도련님이셔서 그렇고 이코노미는 도착 시간 여유롭게 가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여유있게 갔습니다. 여유있게 가서 이제 거기 쇼핑할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사고 또 이제 뭐 먹기도 하고 그런 면이었는데 요즘은 공항 가가지고 그 허비되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딱 2시간 전에 딱 가가지고 딱 끊고 딱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타러 가요. 베디님이 서민의 마음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서민이에요. 2시간 전에 가면 이코노미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2시간 전에 갔는데. 그러니까 클래스가 그. 아니에요. SBS가 저 재직 시절에 항상 이코노미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막 3시간 전에 가서 좀 면세점 이런 데도 좀 한 바퀴 돌고 그랬는데. 계속 강조하시네요. 근데 오히려 인천공항은 적체가 거의 없어요. 출발할 때. 딜레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파리 득울공항이라든가. 그런 데도 좀. 몇 군데 그 허브 공항 해외에서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3시간 전 이렇게 가는 편입니다. 그렇죠. 승무원이 더 잘 알지 니가 뭐라 하냐고 싶고. 지가 승무원이야 라고 하죠. 짐을 붙이셔야 하면 여유롭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인천국제공항 정말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빨라 빨라요. 프로세스가. 딱 가서 딱 떼고 딱 딱 듭니다. 그것도 케바케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고 다녀서 모른다고 싶어요. 제가 무슨 힙합허예요. 아닙니다. 자 세 개 맞고 세 개 안 맞았고요. 다음은요. 6379님. 가족이랑 2주 뒤에 오사카 여행을 가요. 테마파크 유땡버셜 스튜디오로 갈 건데 놀이기구를 빨리 탈 수 있는 익스프레스가 3인에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지만 해외에서 제대로 즐기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살까요? 아니면 그냥 줄 서서 탈까요? 익스프레스 산다 만다. 그렇군요. 3인에 50만 원. 자 산다 만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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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산다. 해외는 돈 아닙니까 무조건? 시간이 돈인데. 맞아요 맞아요. 시간을 아끼는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사실 익스프레스를 사서 가본 적이 있는데 또 그 기다림이 없으면 좀 덜 재밌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그래요. 기다렸다 타야지 이게 더 재밌고 한 번에 타니까 약간 와 하다가 좀 끝나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진짜 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이건 편 못 들어주겠다라고 하십니까? 어 진짜? 쪼는 맛이 있어야 되냐고. 약간 기다리는 그 설렘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뭐 한 시간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10분이 10분이어야 기다리지. 그쵸. 맞아요 맞아요. 줄이 너무 길어요. 진짜 해외 유명 테마파크 같은 데 가면. 진짜 길죠. 저희도 베텐 MT를 테마파크 한 번 단 적이 있거든요. 해외에. 네. 해외 테마파크 갔는데 그때도 무슨 빅5 뭐 이런 거 끊어가지고 프리패스로 하는 그런 거요? 몇 개는 금방 가고 몇 개는 또 기다리면서 마피아 게임하면서 기다리고 거기 우리 마피아 게임하는데 진짜 앞뒤로 얼마나 우리를 쳐다보던지 저 사람들은 뭘까? 해외니까 눈치도 안 보고 너 마피아지! 한국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텐데 그쵸 그쵸. 어제! 국제망신이라고 하시면 있고 신기해요. 저희 MT 가면 하셔야 돼요. 근데 또 가면 재밌게 할 수도. 이악물고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마피아 야 무슨 마피아를 하냐? 이러면서 하다가도 시작하니까 너지! 이러면서 재밌을 것 같네요. 익스프레스 사세요 여러분. 시간이 돈입니다. 자 다음 거. 3분 아구찜님. 곧 두 번째로 대만 여행 가요. 101타워 전망대가 좋았는데 지금 입장료가 꽤 올랐어요. 전망대는 처음 가보는 친구가 일행으로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 또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곳을 구경할까요?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 갈지 말지 고민입니다. 101타워 전망대 간다 만다! 가보셨어요? 고등학생 때 가봐서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대만에 가셨구나. 네. 고등학교 교환학생 약간 그런 제도가 있었어서 몇 주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101타워. 그럼 뭐 101층인가요? 그랬을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101타워라고 읽는 건 맞겠죠? 그렇겠죠? 네. 조용한 101키로 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101타워 전망대 간다 만다 하나 둘 셋 간다! 만다? 만다? 네. 왜요? 기억이 안나는 거 보면 그냥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친구가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아! 친구가 가고 싶대요? 친구가 가고 싶다고 해도 고집부리면서 절대 안가고 싶다. 아니요. 됐어 난 가봤어. 너나 봐. 친구가 가고 싶다면 가져. 친구 버려? 근데 이제 별거 없긴 해. 별거 없는데 꼭 가야 된다면 가자. 이런 식으로? 그 잠실에도 있어. 막 이렇게. 올라가면 다 똑같아. 밑에. 비슷해. 할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저는 전망대가 해당 도시에 있다거나 그러면 애지간하면 올라가는 편입니다. 정말요? 저는 높은 데를 좋아해가지고 뭐 이제 여기 전망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높은 데 있긴 있어 이러면 저는 웬만하면 갑니다.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땡글맵 보듯이 쓱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역시 높은 데를 좋아하시는군요. 역시라니요. 도련님. 도련님이랑 높은 데를 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튼 자꾸 도련님으로 미는데 높이 이콜 권력이다라고 하거든요. 서민을 내려다본다. 아닙니다. 뭔가 그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쓱 보면 좋던데 그 파리도 높은 데 뭐 하나 있어가지고 저 파리 딱 하루 이렇게 넘을 때도 메펠탑이 아니라 어디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순간 저도 막 검색해가지고 높은 데를 찾아서 올라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랫 것들의 삶이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닙니다. 자 일단 4개 맞고 4개 안 맞았어요. 오늘 뭔가 팽팽하네요. 그러게요. 자 다음 워커홀링니까 네. 여친이랑 기념일에 맞춰 해외여행을 갑니다. 레스토랑에서 한 끼 먹기로 했는데요. 딱 하루 쉬는 목적으로 구두를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집만 되니까 신고 가는 운동화 외에는 신발을 챙기지 말까요? 구두 가져간다 만다. 댓글에 커플이네 헤어져. 쳐내라. 군대 가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주작사연 쳐내라고. 동행해야죠 라는 댓글이 아주 가득합니다.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하는 그런 레스토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레스토랑에서 좀 근사하게 먹으려고 내가 그래도 구두를 가져갈까 이런 거죠. 구두 가져간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가져간다. 아 저희 릴스를 향해 달려가세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해외에 진짜 생각보다 드레스 코드를 갖춰야 되는 식당이 많잖아요. 전 그래서 웬만하면 챙기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진짜 고민되는 게 저도 해외 중계를 가면 정장을 입으니까 거기에 이제 구두가 맞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발은 안 보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신발까지는 안 보더라고요. 운동화 신고 가셔도 괜찮아요. 운동화는 아니었고 제가 하이브리드로 신는 약간 스니커즈까지는 아니지만 검정색 운동화가 있습니다. 발은 편한데 검정색이어서 잘 몰라요. 아 이런 거 괜찮긴 하네요. 검정색이면 잘 안 볼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은. 아 지금 하얀색 신었구나. 네. 그래서 중계할 때도 사실 그 신발을 많이 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충 까마면 구두 신었는지 자세히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중계 방송할 때 구두를 막 이렇게 찍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체를 찍으니까. 되게 좀 괜찮은 꿀팁인 것 같긴 하네요. 여자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구두를 신었을 때와 아닐 때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약간 굽이 조금 있으면서도 검정색이고 뭔가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신발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4대5로 안맞데이가 됐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안 맞았어요.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네? 하나 더 하세요. 하나 안 맞으면 춤춰야 되잖아요. 새해 3주 연속 계속돼야 춤추는 거고. 그래요? 네. 한 주만에 춤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가요. 춤에 좀 이렇게 약하신가요? 진짜 벌칙이에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좀 하고 싶네요. 아 진짜요? 네. 자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아잇! 하하하하하하하하 깨지마 괜찮아요. 춤 좀 춰야겠네. 아 저 지금 예인이 릴스 찍는 것도 심족 부담이... 하하하하하하 정말 거울을 봤는데 진짜 엄청나 흑역사가 될 것 같을 거예요. 나도 했는데. 제가 오빠보다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그래? 오빠가 우스꽝스러웠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하하하하하하하 급드신 것 같은 게 뭐가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저는 진짜 너무 심각해요. 아 어떡하면 좋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카메라 켜고 찍는 건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 해야지. 라이브로 해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실패하는 것까지 다 담아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안 돼잉.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평소에 방송에서 춤을 많이 춰봤어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예인이를 빛내주기 위한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 그건 그거고? 이거는 딴 거지? 암밧데이가 되면? 그쵸. 릴스 딴 거 안 하는 거지? 다른 거죠. 근데 다 춤이야? 아니요. 챌린지? 챌린지. 하하하하하하하하 뭐 하고 싶어도 있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막. 하하하하 아 맞아야 돼 이제. 하하하하하하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하하하하하하하 마라탕으로 미리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마라탕으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끝복 써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혜성재 10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도 김지영 씨랑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은 안 맛 데이가 됐습니다. 아 여행 주제로 이렇게 안 맞네요. 그쵸? 그러게요. 먹는 건 잘 맞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어쨌든 완전 피 성향이시고 그쵸? 맞아요. 네. 저는 완전 제의인데. 보통 이제 제의가 제시하면 피는 따라오는 게 제일 맞죠. 네. 네. 자 오늘은 안 맛 데이고. 네. 다음 주 주제는 여름철 고민입니다. 이제 완전 여름이니까 더운 여름에만 할 만한 다양한 사소한 고민들. 저희가 결정해드릴 테니까 화요일 게시판이나 배텐이 방송되는 시간에 말머리 대강달구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뉴일 잘 즐기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끝에서 해주세요. 네. 끝곡으로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합니다. 양궁구세요. 안녕. 아는 데 있으세요? 그 유명한 스미스 앤 월렌스키? 가봤어? 아니요 저 뉴욕에서 스테이크를 좀 그 3대 스테이크라는 건 먹어보질 못해가지고 안 그래도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셨어요 혹시? 브루클린에도 있어요 그 피터루거 거기 괜찮아요 작가님? 저는 입이 싸가지고 그렇게 괜찮은 건지를 잘 못느껴 한국 맛이랑 똑같은 느낌? 아 진짜요? 근데 되게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구나 맛은 있지만 가격 대비 그렇게 뛰어난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나 우리 동네에서 먹는 거는 다 맛있어요 사실 고기는 뭐 다 맛있지 그 악마는 프라다에 나온 스미스 앤 월런스키 고기는 확연히 맛있나요? 난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군 그리고 버거는 미국에서는 유명 버거집들보다 길가다 있는 집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언니가 말씀해 줬어요 길가다 먹는 버거들 그런게 또 특별하죠 더 요즘에 또 엄청 쉑쉑이 막 핫할때여가지고 가봐서 가서 먹었는데 그냥 느낌이지 1호점 가는 느낌 쉑쉑 1호점 요즘은 거기는 소울푸드니까 밴버거가 오히려 이제 뭐 하다가 이렇게 딱 타이밍만 서민체험 서민체험 돌연님의 서민체험 내 인생 첫 푸드트럭을 뉴욕에서 경험해 보겠어 그 톤 버거가 백종원씨도 극찬했던데 진짜요? 그 체인이에요? 아니아니에요 딱 거기만 있는 하나만 그냥 그곳에서 센트럴파크 가면 진짜 딱이겠다 근데 좀 아마 조금 걸어가야 돼서 덥긴 덥더라 나도 여름에 갔었는데 아니 그정도는 뭐 센트럴파크 뉴욕은 신기한게 같은 거리를 걸어도 한국이랑 똑같이 한 뭐 1km를 걷는다 해도 훨씬 안 힘들어요 볼게 많아서 그런가봐 걷기가 확실히 잘 돼있어 그쵸 뭔가 우리나라가 약간 차도가 존재감이 세서 그런가 약간 요즘은 길이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좀 몇 블럭 걸으면 되게 뭔가 치이면서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유럽이랑 미국은 확실히 걷는게 잘 돼있긴 거리감이 다른 것 같아요 체감상 뉴욕에서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디세요? 링컨센터 어? 진짜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도련님 성재 하녀지영이라고 흐흫 흐흫 하이소사이티 제일 많아 흐흐흐흫 뭘 부자 공연이야. 부자 공연이 따로 있냐? 부자 공연!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뮤지컬이 더 비쌌어. 뮤지컬이 워낙 관광 상품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격이 엄청 높거든. 근데 링컨센터에서 그 오페라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안 비쌌어. 그리고 거기도 그 레스토랑이 링컨센터 안에 다 있어. 그랜티어 레스토랑 뭐 이런 거 있거든. 맛있어. 사람들도 잘 모르고. 오페라. 오페라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자리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뮤지컬은 보통 사이즈가 조그마하니까 웬만하면 다 비싸고. 구해드리기 싫네요. 오페라 안경으로 관음. 아니 오페라 그러면 안경으로 보지 뭘로 봐. 다음 주 화요일 오픈입니다. 숙보. 미운 남녀 단기 연애 설문 공개. 사귄 기간 일주일 이내는 연애 안친다. 안녕하세요. 결혼 정보 회사가 단기 연애에 대한 미혼 남녀 의견을 조사했는데 설문응답자의 절반이 사귄 지 일주일 안쪽이면 이거 안 사귄 걸로 친다라고 답했답니다. 고백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차인 베텐러들이 굉장히 수두룩 빽빽하죠 여기. 이제 그런 거 다 안 사는 걸로 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 따로 카운트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귀었으니 0.5회다. 그래도 하루는 0.1회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여기 많죠. 그냥 모술로 치시는 게 낫고요. 아무튼 오히려 다행인 건 장기 연애를 한 경우에 또 더 부담스럽고 단타로 사귀거나 모소리여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하니까 베텐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쿠폰 모음은 1회로 바꿔주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0.1회 모음은 1회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오늘은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도 진지하게 또 이렇게 결정할 것들을 저희가 대리 결정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다 대강대강 대리 결정해드리는 시간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거고요. 성스러운 미모의 소유자 김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주제는 여름철, 여름철에만 할 수 있는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말머리 대강 달고 사연 남겨주세요. 배성재의 퇴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생록방 시간 미리 체크하시고 시간 맞춰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287님 베디가 KBS 광주총국에 근무하셨을 때 교양 프로그램에 리포터로 출연한 영상을 땡튜브에서 찾았어요. 해남에서 챗잎을 따고 차를 제조하고 은미까지 하시던데요. 시크한 안경남의 모습이 저 멀리 가고 이제는 뚠뚠 성재가 됐네요. 이게 2006년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찾을냐지?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게 우와 라벤더 보이네요. 마이크 아직 안 열렸어요. 아무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 그 찻잎 따러 갔던 기억은 아직도 나는데 영상으로는 저도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나온 모습을 잘 못 보겠어서 그래서 저도 보면서 와 내가 이랬다고? 이랬고 충격적인 건 이제 십자가 목걸이 예 그리고 영상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 그 댕댕이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느낌이었는데 와 그걸 보면서 약간 아련해졌습니다. 저 때 당시가 그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딱 떠났을 때라 이렇게 강아지가 방송에서 친절하게 저한테 막 다가와주는데 약간 셀쭉하게 받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아 저 때 그랬지 그 감성이었지 지금이요 뭐 강아지가 다가오면 막 그냥 막 끌어당기고 막 난리 났을 텐데 그랬습니다. 탈롤라를 개로하네라고 하신 분이던데 아니 뭐 누가 뭐래? 예 그랬고요. 이지원님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끓이기 귀찮아요. 생라면을 부셔먹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수화될 때 알아서 뒤섞여서 라면이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예 그리고 끓여 드시고요. 송동희님 오랜만에 자격증 공부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자 같은데 멘붕이 오네요. 송동희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포기하면 안 되는데 공부를 한동안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진짜 아무리 공부를 예전에 꽤 했던 사람들도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자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리듬을 찾아간다 뇌가 좀 적응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조금 더 쓰시다가 그때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를 알아본 게 어디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프리스원원이었습니다. 개룰라 그때 진짜 그때 광주에서 혼자 아파트 사는데 복도식 아파트인데 맨 끝집이라서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었거든. 겁날 것도 없으니까 옆에 사시던 노부부가 키우던 댕댕이가 문이 열렸으니까 맨날 들어왔어 우리 집에 그리고 막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렇게 코를 손에다 이렇게 박는 거 있죠. 어떡해 귀여워. 지금은 굉장히 황홀해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딱 그 시기여서 약간 그냥 넌 개가 아니잖아 이런 느낌. 와 어떻게 그래요? 쫓아낸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크하게 아 그랬군. 넌 개가 아니야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한 거죠. 넌 개를 보면서 넌 개가 아니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래서 무슨 두뇌야 그게 넌 그 아이 넌 고양이야 말이 됩니까? 넌 고양이 개야 야옹해봐 넌 개가 아니야 이제부터 넌 야옹이야 그거 아닙니다. 넌 넌 솔티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아 배 아파요 아 너무 웃겨 이런 거 지금부터 넌 고양이야 난 개 넌 개가 아니야 아 진짜 웃기다 그 때 딱 다이어트 할 때라서 무슨 다이어트 하는데 칼슘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디서 봐가지고 맥농시에다 항상 그 멸치 마른 멸치를 넣어놓고 그걸 드셨어요? 어 조그만 거 되게 조그만 거를 하루에 한 세 마리씩 먹었는데 아 그 소리만 나오면 귀신같이 막 차차차차차차 와가지고 어떡해 한 마리 주워 이런 느낌으로 귀여워 옛날 같으면 막 막 하면서 막 했을 텐데 이제 그 상실감이 있을 때라서 한 마리 이렇게 놓고 먹고 가라 이런 느낌 그 주긴 했네요 응 아 주긴 좋지 인류애를 완전히 상실하진 않으셨었어 인류애를 상실한 건 아니고 상실감 그냥 그래서 그 영상 보니까 오 되게 놀랄만큼 피디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림이잖아 댕댕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주는 거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희크하게 그냥 음 뭐야 너 음 음 유용성이 불안한 게 유용성이 왜 유출됐을까 이게 시작이 아닐까 불안한 게 그때 찍은 영상들이 많은데 음 음 이제부터 시작이면 유출리를 하는 게 너무 웃기다 음 재밌겠다 이때 한 게 많아가지고 음 흑역사가 많을 텐데 여름을 맞아 시원한 바다로 놀러갈지 신나는 워터파크로 놀러갈지 놀러갈 때 가족들과 함께 갈지 친구들과 함께 갈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여름과 어울리는 청량미를 뽐내는 마력의 남심스틸러 김지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슬 대본이 약간 맥이네요 그죠 그러게요 더 이상 이제 이 마력의 남심스틸러도 이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데 봐봐 댓글에 물음표 조회수의 얘기죠 남심스틸러 여름성녀 여름성녀 지난번에 본인이 스스로 저는 하트 시그널에서 너무 성스럽게 나왔어요 성녀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벌써 7월입니다 2024년의 절반이 이제 가버렸는데 상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요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유튜브도 새로 시작했고 새로운 일들이 많이 시작됐지만 베텐이 제일 기억에 남죠 여러분 뭔가 엎드려 잘 받는 느낌이죠 베텐에 합류한 거 상반기에 큰 사건 중에 하나봐 네 담백하게 진심을 약간 전해봅니다 아 그래요 댓글 받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높받고 나간 거겠지 라고 하십니다 변했어 이것 봐 잘 받았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귀빈 대접 끝났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이분들이요 네 이분들 이제는 이제는 좀 달라질 거예요 달라졌어요 가족이야 이제 슬리퍼를 얼굴에 디미는 순간부터 선제공격은 지영씨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시작했나요? 이분들이 잘 보고 있네요 이분들 사실 저희야 노트북으로 보고 있지만 50인치 넘는 TV로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카메라에 대고 그 양쪽 슬리퍼를 갖다 댔으니까 아 그렇네요 이분들이 먼저 하대당한 느낌 있잖아요 가족의 스타트를 끊었네요 제가 그걸 얼굴에 뒤덮고 변했어 이러면 인간대 인간으로 생각해보세요 네 그쵸 너가 먼저 시작했어라고 하시면 변한 건 너야 이 얘기가 이럴 때 나오는 거네요 그쵸 우릴 깔봤어 라고 누나가 변했어 네 자 하반기 계획은 뭐가 있나요? 하반기 계획 피죠 피 저한테 이런 계획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좀 이거 나 안 하면 되게 생각 없이 사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그래요 따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근 몇 년 안에 좀 해보고 싶은 거 꼭 달성하고 싶은 거 이런 건 없나요? 목표 저는 이제 뭐 커리어적인 측면은 아닌데 저는 바다 거북이를 꼭 보고 싶어요 왜요? 목표라고 했는데 몇 년 안에 난 바다 거북이를 보겠다 진짜로 진짜로 바다 거북이를 못 봤어요? 제가 이제 프리다이빙 해서 바다 거북이를 실제로 바닷속에 있는 바다 거북이를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하와이 가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프리다이빙을 못하던 시절에는 수심 10미터까지 내려가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같이 헤엄치지는 못했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 하와이에 하나우마베이라고 그 유명한 무슨 이렇게 몸에 선크림 발라도 못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보호구역이라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스노클링 했을 때 바다 거북이를 한 두 마린가 만났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따만한 애가 앞에서 계속 헤엄을 치는데 이렇게 쓱 따라가는데 계속 걔는 신경 났어요 그래서 아 여기 진짜 관리가 잘 된 동네인가 보다 오 짱이다 뭐야 가성비 좋네요 스노클링만 해도 볼 수 있다 꼭 깊이 안 들어가도 저는 옆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영하면서 위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도 좀 떠 있었어요 떠있다 들어갔다 그래서 아 근데 부럽네요 그때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게 제가 그 무슨 액션캠 있잖아요 조그만 거 아까 그 저를 주시기로 한 그거요? 아 지난주에 드리기로 한 거? 지난주에 드리기로 한 거 말고 그 전에 하와이 가서 하와이 갈 때까지는 제가 그거의 존재를 모르다가 그 예능 피디들이 엄청 쓰잖아요 여기 거치해놓고 근데 그거를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이 현지에서 사서 그거를 들고 여기서 뭐 스노클링 할 때 물고기 찍어야지 했는데 바다거북이를 그래서 엄청 찍었어요 진짜 낭만이다 그 영상 어디 갔지? 보여주세요 벌써 한 10년 됐는데 제 꿈인데 진짜 벌써 이루셨네요 음 바다거북이 어쨌든 예 꼭 이루세요 네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목표야 몇 년 안에 베텐이 응원합니다 진짜 장래희망 거북이 보기 저 그래서 매주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데요 아 그것 때문에 프리다이빙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아니라 진짜 계획이에요 장래희망 바다거북이 만나기 그쵸 네 꼭 찍으시고 그리고 김지영 씨는 연예인 유명인 중에 동명이인이 많죠 그쵸 뭐 활동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신데 불편한 거 없습니까? 불편한 거? 뭐 불편하지는 않죠 검색했을 때 이제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게요 저 검색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이 먼저 뜨시겠네요? 예명을 지으는 거 어때요? 예명? 네 예명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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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지영이라고 하셨는데 홀리지영 홀리지영 제가 말해보니까 여기 그 할시에서 홀리지영 여기서는 홀리시지영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야? 아 누구야? 하나 추가됐다라고 홀리시지영이라뇨 거기서는 성스럽고 여기서는 상스럽다 김세인트지영 아 진짜 그쵸 김세인트지영 예명 같은 거 뭐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예명은 생각해본 적이 없긴 하고 좀 진짜 없네 뭔가 커뮤니티 이런 거 별명할 때 저는 보통 김제육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뭐예요? 그냥 김제육? 네 왜요? 몰라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육볶음을 좋아해서? 사실 그다지 안 좋아해요 근데 김제육 김지영 김제육 제육지영 제육킬러지영 이런 것도 아니고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성별도 좀 뭔가 추측하기 어렵고 괜찮은 것 같아서 김제육만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왜요? 저는 나 진짜 이상해 김제육 그래서 네 진짜 예명한 생각해본 적이 없긴 하네요 전수호 어떠냐고 전수호맘 수호맘 수호 그렇군요 김호야 제육지영 제육지영 괜찮은데 그리고 김지영씨 현재 녹음 시점 땡튜브 구독자 수가 98,600명이 돼서 10만이 코앞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곧 돌파할 것 같은데 실버버튼 타면 뭐 하겠다 공약 같은 거 없습니까? 아 공약 사실 고민 중이긴 해요 그래도 한 달 안에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뭔가 뭐 제가 뭔가 만든 걸 드리는 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뭘 만들 줄 아세요? 그건 이제부터 생각해만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서늘애처럼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그래도 잘하는 편이고 많이 들여봤고 근손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뭘 만들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건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아 이렇게 진짜 오늘만 사는 지영이라고 저 그렇게 생각 없지 않아요 진짜 음 뭘 드린다 생각해보면 뭘 드리는 게 좋을까요? 뭐 만들 줄 아시는 거 음식이라든가 뭐 음식을 드리기에는 위험하니까 아니면은 뭐 팔찌나 목걸이나 아 그런 거 잘 만드세요? 만들어 본 적 없어요 왜 이렇게 열받지? 지금 하고 계신 팔찌도 그러면 만든 게 아니라 산 거? 네 저는 이거 샀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네 어쨌든 됐다 받은 걸로 할게 라고 안 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들 구독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취소할게요 라고 아 진짜 네 전형적인 피난사 그죠? 진짜 저는 피가 거의 100%예요 어지럽네요 뇌에 막 쥐가 나려고 합니다 8080님 김지영님을 보면 피지컬도 좋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꽤 잘하시던데 어렸을 때 혹시 스포츠인 꿈은 안 꿔보셨나요? 왠지 리듬체조 이런 거 어울려요? 라고 리듬체조 아 전편에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춤이라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어서 리듬체조 이런 건 뭐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운동을 그러니까 해야 해서 하고 그래도 비교적 좋아하긴 하지만 운동 신경은 없어요 그래요? 네 불가능한 직종입니다 어 그래요? 리듬체조가 어울린다 근데 이게 보면 진지하게 보낸 건지 뒤에 크크크가 있어요 아 놀리는 거예요? 왠지 리듬체조 이런 거 어울려요 크크크크크크 이걸 이제 약간 매기는 느낌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알았어 돌리는 질문이었네 오주승님 뒤늦게 김지영씨 나온 인싸동 술지를 봤습니다 고백 관련 얘기를 하시던데 지영씨가 정확히 끌리는 남자들의 고백은 어떤 건가요? 여자분들이 제일 원하는 고백의 유형 몇 가지 알려주세요 음 원하는 고백의 유형 이건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 뭔가 되게 남자답거나 아니면은 떨거나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장난스럽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진심이 온전히 느껴지면 그게 감정의 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음 잘생기고 털이 많아야 된다고 하시면 또 근데 사실 뭐 외모가 어느 정도 취향인 것도 중요하긴 하죠 사실 그쵸 준비물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장난스럽지 않게 하면은 너무 당당하든 뭐 너무 또 위축되든 크게 상관은 없다 그쵸 내가 이게 좀 떨면서 말이 막 버벅버벅거려도 그게 너무 진심인 게 느껴지면 또 좋을 수 있잖아요 고백의 유형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뭐예요? 직접 앞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아 톡으로 한다거나 아 편지로 한다거나 뭐 이런 간접적인 거 어 그런 거는 금기다? 저는 만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카톡은 진짜 저는 안 좋은 것 같고 음 카톡으로는 전화 전화요? 전화도 별로 큰일은 만나서 전해야죠 공개 고백 아 그건 진짜 절대 안 돼요 피아노 치면서 아 갑자기 피아노 위에다 올려놓고 이종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종범 작가 모름이 안 돼요 네 잘해요 악기 연주를 아 악기 연주를 진짜 잘해요 어머 프로급이에요 거의 아 진짜요? 그러면 그래도 좀 설렐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이게 그러니까 연주를 하다가 음정 이렇게 끊어가면서 고백을 하는 건가요? 내리리리리 내리 지영아 내레이션 깔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오 마이 갓 휘파람으로 아 여러분 안됩니다 만나서 공개 고백은 공개 망신이다? 공개 또 너무 그렇게 세게 말하면 좀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말로 전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네 근데 편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편지는 괜찮아요? 편지는 다르죠 편지 찔러주고 사라져요 그건 괜찮아요? 아니 약간 또 아악 이렇게 도망가면 좀 그렇고 누가 이렇게 도망가면 편지를 주면서 이제 한번 진지하게 읽어줘 하고 쓱 간다 이러면 아 그거는 괜찮죠 멋있죠 톡이랑은 다르다 다르죠 손편지니까 누가 진격의 거인이야 무지성으로 무지성으로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진격의 거인이 편지 중 기행종 기행종 현지 쓰는 기행종이에요 현지 거인 아 진짜 나 저거 봤어 라고 신문 읽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익명 러블리너스님 지영씨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어필하는 폭스미소가 사람을 홀리더라구요 여우과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여우과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 같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이 캡쳐를 해서 보내셨는데 근데 되게 하나도 이게 뭐 그 코너 중에 있었어요? 어필 미소하기? 이런 거? 네 근데 되게 뭔가 음흉한데요? 전혀 유혹적이지 않은데? 뭔가 야 캥기는 거 있으면 말해봐 하는 표정인데? 제팅창도 그냥 웃긴데라고 하시는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는 아 네 너무 흐뭇한 표정이잖아요? 흐뭇한 거 그렇죠 음흉하고 흐뭇한 티벳여우 같아요? 그렇죠 그냥 취했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게요 예 여우과라는 얘기는 사실 살면서 들어본 적은 진짜 없는데 방송 나가고 살짝 오해를 받았던 시기는 있어요 그때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 성스럽던 시절? 그래요 진짜 끝까지 봐야겠네 대체 어떻게 됐길래 성스럽다고 스스로 자평할 정도인지 ㅎㅎㅎ 그래요 너무 다듬어져서 나가는 게 좀 있죠 그래요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요 김재형씨가 코너 진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데이가 되면서 패스,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맞데이가 되고 정립되고요. 안맞데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요즘 유행하는 쇼폼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지난주가 안맞데이여서 1주 정립됐고 오늘의 대강 결정 주제는 여름철 고민입니다. 여름을 맞아서 요구할지 저거할지 여름철에만 하게 되는 고민들 저희가 대신 결정해드리고요. 아까 그 사진 권호중씨 같다고. 아! 닮았다. 그러니까. 권호중짜리네. 우와! 닮은 꼴 연예인을 한 명 찾았네요. 표정이. 여름 좋아하세요? 겨울 좋아하세요? 아! 저는 원래는 여름을 훨씬 좋아하는데 이번 여름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덥죠. 네.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일 것 같고. 맞아. 맞아. 지구온난화가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인가. 멀리 가셨네요. 네. 그럴까봐. 왜냐하면 1, 2도만 평균적으로 올라가도 지구가 난리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구는 상관없어요. 인간이 문제지. 사람들이 문제죠. 디스토피아가 오지 않을까. 너무 더워지는 정말. 네. 너무 더워지는 게 제가 스스로 느껴지니까 이제는 여름이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솔로 탈출하자. 그렇죠. 이제 매드맥스의 시대가 오는 게 머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환경 학자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온난화 진행이다.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후손들이 엄청 힘들겠죠. 어제 뉴스에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래요? 네. 진짜 까마귀가 엄청 많아졌대요. 멸망의 진조다. 아 어떡하지. 그 뉴스를 봤어요. 채팅창에 나 죽을 때까지만 버텨라. 후손들 생각 안 하시는 멘트죠. 그렇죠? 너무합니다. 자 그러면 김지민님 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2페이지입니다. 아 네. 좋아요. 네. 김지민님. 여름철 사무실은 에어컨을 틀어둬서 시원하지만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땀이 차거든요. 의자에 놓을 여름철 방석으로는 메쉬 소재의 쿨링 방석이 좋을까요? 대나무 소재의 돗자리 방석이 좋을까요? 메쉬 방석? 아니면 대나무 방석? 도넛 방석 추천하실 분이 있는데 그건 다른 용도죠. 대나무냐 메쉬냐? 이거는 꽤 현실적이고 여름에 필요한 고민이네요. 자. 엉땀 방지. 메쉬냐 대나무냐? 하나 둘 셋. 메쉬냐 대나무. 메쉬 방석. 메쉬 방석. 진짜요? 대나무가 정말 시원할걸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어차피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시원해요? 그럼요. 대나무. 대나무 돗자리 위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추울 정도예요. 진짜요? 정말 좋습니다. 죽부인. 사실 안 써보긴 했지만 이 나무로 짜여진 것들이 사실 여성분들한테는 그 허벅지 쪽에 자국이 되게 많이 남아요. 여자분들은 짧은 것도 많이 입으니까. 메쉬 방석은 자국 나나요? 안 나나요? 덜 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아서. 저 형이 이상한 상상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정하시는 격인. 정말. 그래요? 위에다가 뭐 올려놓으시면 그럼 별로 소용이 없나? 안 시원하잖아요. 그러네. 좀 이렇게 그 자잘자잘한 대나무 말고 이렇게 두꺼운 대나무 같은 걸로 하셔가지고 그럼 자국이 안 나지 않을까? 두꺼운 게 더 많이 나지 않나요? 뭐 어쨌든. 넘어갈까요? 안 맞는 걸로 하고. 네.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매 맞은 점. 어 진짜 저런 거. 이게 촘촘하지 않을수록 깊게 나니까 더 오래 가요. 메쉬 방석이 뭐지? 되게 되게 되게군요. 촘촘하게 요렇게 요렇게. 그런 게 더 올 것 같은데. 그래요? 메쉬 얼굴 그러진 방석 아닙니다. 메쉬 방석. 메쉬 얼굴 그러진 방석 아닙니다. 메쉬 팬들은 메쉬 얼굴 그러진 방석. 그걸 지금 엉덩이에 땀이 난다고 하셨는데 고트 축구의 신방석 그렇죠 이브 시작할게요 대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김지영씨와 함께하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여름철 고민이고요 일단 하나 안 맞았습니다 채팅창에 김지영 춤 조만간이네라고 하시면 안돼 다음 소개해주세요 이기영 투투님 여름에는 역시 이혈철입니다 기운나는 보양식을 딱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삼계탕이 좋을까요? 오리백숙이 좋을까요?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쩝쩝박사 두 분이 보양식 먹는 방법도 공유해주세요 삼계탕 아니면 오리백숙 굉장히 행복한 주제네요 삼계탕이냐 오리백숙이냐 이혈철 기운나는 보양식 하나 둘 셋 삼계탕 참 먹는 건 꽤 잘 맞아요 먹는 것만 잘 맞아요 그렇죠? 왜 삼계탕 고르셨어요? 일단 사실 저 오리백숙을 안 먹어봤는데 오리백숙은 조금 많이 기름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국물도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삼계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오리백숙이 기름이 삼계탕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담백한 편이에요 그래요? 먹어보면 근데 이제 저는 오리백숙을 안 고른 이유는 이건 어쨌든 끓여야 돼요 앞에 놓고 아 그래요? 계속 끓이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좀 덥다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뚝배기로 하나에 딱 나오고 옆에 인지 막 오이 같은 거 쫙 쏟아놓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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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가 사실상 삼계탕 먹다가 뜨겁거나 매콤하거나 씻어낼 때 물역할 하거든요 즉각 쿨링 시스템이죠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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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칾 4 오리백숙도 행복하죠 정말 오리백숙은 무조건 2, 3인? 최소? 그렇죠. 오리는 보통 혼자 먹기는 좀 쉽지 않죠 그렇구나 보통 2인도 좀 어렵고 가족끼리 먹는 게 맞고 사이즈가 삼계탕 닭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근데 이제 고기가 잔뜩 나오고 맛있긴 하겠네요 오리백숙 자체가 체급이 좀 더 크죠 삼계탕보다 더 고가고 말이 길었네요 숨한 래퍼가 되셔가지고 갑자기 핏대 높였네요 아이짼83님 다음 주에 여름철에 딱 맞는 워터파크 가려고 해요 제가 조질 체력이라 워터파크 갔다가 석수를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방 하나를 잡아서 아예 차로를 자고 올까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괜히 돈 아까우니까 피곤해도 참고 집에 와서 편히 잘까요? 석수 예약 한다? 만다! 약간 고민되네요 워터파크가 이제 뭐 집에서 그래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리면 서울 기준으로는 용인에 있는 그런 거 한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숙소들이 있습니다 숙소 예약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한다 왜 한다 그러셨어요? 물놀이는 진짜 극강의 피로감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집 가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약간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대요? 네 약간 거기가 무슨 일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느껴집니다 어디서요? 워터파크 가서 이제 1박 하면서 뭔가 헌팅도 좀 하고 싶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 있으시면 일단 한번 경험해봐라 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헌팅 성재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네 근데 왠지 이걸 보내신 것 자체가 왠지 약간 그런 기대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런가요? 제가 마음 속 네 그 깊은 뜻을 읽지 못했군요 보통 워터파크에 이제 숙소들 잡고 하는 게 또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행간을 읽었습니다 제가 네 자 2대1 강주원님 거 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화채잖아요 저희 엄마는 사이다 저는 딸기 우유를 넣어서 먹는데 두부는 화채에다 사이다를 넣는 파인가요? 우유를 넣는 파인가요? 화채에 꼭 넣는 재료가 있다면요? 사이다 아니면 딸기 우유 아 시원하다 맛있겠다 자 화채 사이다냐 딸기 우유냐 하나 둘 셋 사이다 딸기 우유 아 둘 다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사이다가 기본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그쵸 그쵸 순정은 사이다죠 그쵸? 응 순정은 사이다입니다 근데 딸기 우유도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상상 보시면 그럼 안 먹어보고 지금 고른 거예요? 아 저는 우유에다가 과일 넣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화채 진짜 시원한 딸기 라떼데 수박 맛도 나고 막 다른 과일 맛도 나고 이러면 너무 맛있을 것 같잖아요 화채는 보통 이제 어머니가 계셔야 얻어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생각해보니까 화채도 배달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겠죠 훌륭한 세상이에요 좋은 아이템을 좋은 아이템을 까먹었다 이것도 옵션을 고를 수 있으면 둘 다 한번 해먹어 봐야겠네요 그럼 약간 화채에 뭔가 진짜 꼭 넣으시는 게 있나요? 그 복숭아랑 복숭아랑 수박 딸기 그 복숭아 편도 이런 거요? 그쵸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물숭아 비슷한 느낌? 물숭아? 예 그런 것들 근본 있게 배우셨습니다 그쵸 그쵸 그런 거 파인애플 너무 맛있죠? 아 패션으로 쳐도 진짜 맛있겠다 맞아 맞아 또 먹는 얘기하니까 넘어가지 못하네요 서로 리스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먹는 건 리스펙한다 이럴 땐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딴 거 뭐 여행 이런 거 하면 왜요? 막 이러는데 왜 그런 걸 선택하지? 진짜 웃겨 먹는 거는 석각대를 격정없는 토크 잠시 휴전 먹근이 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 맞고 두 개 안 맞았고요 다음은요 김태식님 가족끼리 여름 피서로 캠핑을 즐기는데요 캠핑장으로 산과 바다 어디 갈지 의견이 갈려요 저는 산에서 캠핑하다가 숲속에 있는 계곡에서 스노클링, 다이빙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바다 근처에서 캠핑하다가 바다에 들어가고 또 불꽃놀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올 여름휴가에 갈 캠핑장은 어디가 좋을까요? 캠핑장, 산 아니면 바다? 아 캠핑 캠핑 아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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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고민되네요 이거는 산이냐 바다냐 좋아 하나 둘 셋 바다! 어 왜요? 어 안 맞아 바로 왜요? 왜요? 표정바라고 그러니까 거의 왜요? 아 고민을 하긴 했어요 저도 일단 벌레가 압도적으로 산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여름에 바다에서 한번 캠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야 이게 진짜 그게 저의 인생 첫 캠핑이자 거의 마지막 캠핑이었는데 어 정말 습한 거예요 어 습도 때문에? 네 짠내 나고 정말 그 짠내 나고 습한데 더워버리니까 제 몸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쫀쫀해지는 거 있죠? 그 붓는 아 막 녹았구나 네 꿀꿀하게 거기서 자는데 진짜 아 이거 어느 지점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될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아예 그러니까 뭐 냉방장치나 이런 게 있는 캠핑이 아니라 아니요 텐트 캠핑이었군요 네 아 그럼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그리고 바다에 모기가 없지도 않아요 맞아 습하고 끗끗한데 날아와요 그쵸 아 그래서 산이면 그나마 시원한 바람이 이제 밤에 내려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 네 그러네 왜 산 고르셨어요? 저 바다 골랐는데 아 네 제 얘기는 듣지도 않네요 존중할 생각이 아예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아내와 아이들이 바다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는 어차피 이거는 아내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고 네 존중이에요 저도 네 그리고 바다면 바다거북도 있잖아요 바다거북이 포기합니까? 이 배려한 건데 자상한 척 역겹다고 하시면 바다가 좀 더 볼거리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볼거리는 바다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뭔가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바다를 골랐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쉽지 않다 저는 사실 캠핑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텐트 캠핑 말고 그 바닷가 가면 가끔 글램핑이라고 그러나요? 캠핑카 같은 거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데는 냉방 장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데는 캠핑 맛만 보는 찍먹이다 그렇죠 그건 캠핑이 아니다 찍먹 캠핑 캐러반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도련님 캠핑 말고 진짜 도련님이네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안 해봤다니까 안 해봤다니까 아니 그 텐트 치는 캠핑 해봤다니까요 난 더운 건 못 참아 이러면서 캐러반 그래요 자 한 대 살려고?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런 거 얼마나 하나요 진짜 그런 거 비싸죠 막 억대 하나요? 캠핑카면? 억대도 있죠 그렇죠 네 캠핑카 하고 몰고 다니는 거면 억대가 무조건 할 것 같은데 못해도 한 6천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오 그래요 자 그러면 3개 안 맞았습니다 네 자 또 5039님 두 분은 여름철에 더 필요한 아이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자 아니면 선글라스? 전 여름에 모자 쓰면 오히려 갑갑하고 땀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선글라스만 쓰면 또 정수리가 뜨거워서 괴롭기도 합니다 푹푹 지는 여름에 모자나 선글라스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된다 다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모자 아니면 선글라스? 네 둘 다 싫어요 그렇죠? 뭔가 걸쳐져 있는 게 싫습니다 여름에는 진짜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최대한 자연으로 이렇게 그래도 골라야 한다면 네 모자랑 선글라스 하나 둘 셋 모자 선글라스 네 절충한 모토킹의 선택 역시 네 모자죠 모자입니다 이거는 정윤국 씨 같은 머리카락이 좀 없는 분들도 모자를 얘기하세요 왜냐면 여름 햇볕을 머리가 받는 게 굉장히 뜨겁다 몸의 열기를 엄청 높여준다 그래서 모자로 가리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렇구나 근데 모자 저는 여름에 모자 쓰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땀나고 갑갑해서 오히려 머리 감았는데도 약간 간질간질하대요 음 그런 것 때문에 음 정글라스 그렇게요? 네 정글라스 음 알겠습니다 구름표가 또 맞네요 아 다 안 그러신 척 하는 거죠? 음 밀짚모자 어 밀짚모자 훌륭하죠? 밀짚모자 좋네요 그거는 이게 진짜 양산을 써보면 여름에 음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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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볕 자체를 한번 가리는 게 엄청 좋습니다 밀짚모자는 최고의 선택이죠 루피 네 오늘 방송 따로 하고 있네요 각자 하고 싶은데 그냥 대충 허금해다가 텐트 피스톨 이럴 거면 따로 녹음해가지고 붙여도 돼요 이원방송이에요 이원방송 아 순간 신나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쵸 네 보니까 한 120권 정도가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도 그 원피스에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어 그럼 이거 이제 슬슬 끝나간다면 이제는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아 왜냐면 딱 시작해서 쭉 그래도 한 몇 달 보다가 혹은 1, 2년 보다보면 끝날 수도 있지 않나 그쵸 아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그래도 한 5년은 걸린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임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4년 뒤에 다음 월드컵 사이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끼는 걸로 자 4개 안 맞았고요 하나 더 안 맞으면 이제 그 춤 준비하셔야 돼요 아 진짜 어떡해요 자 그러면 다음 어떡하지 네 4029님 두 분은 여름철 샤워할 때는 물 온도를 어떻게 맞추시나요 더워도 뜨거운 물 아니면 더우니까 시원한 물 계절에 따라서 샤워 물 온도를 조절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1년 내내 뜨거운 물로만 아니면 차가운 물로만 극단적인 샤워를 하시나요 음 여름 샤워 물 온도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음 아 애매하니까 이거는 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온도 정도로 그 범주를 한정해서 그러니까요 어디에 더 가까운 중간을 기점으로 오늘 가까운지 냉해에 가까운지를 네 선택하도록 하죠 뜨끈이냐 아니면 시원이냐 네 네 자 뜨끈 시원 하나 둘 셋 뜨끈 시원하게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왜 시원하게 해요 더우니까요 더우니까 자 릴스가 다가옵니다 이제 어떻게 다음 주에 음식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악마같은 제작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진짜 안 맞는 걸로 남아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거의 막 안 맞는 거 퍼펙트로 근데 생각해보면 베디님이랑 저랑 진짜 늘 안 맞아요 그쵸 그런가요 그쵸 대부분 안 맞아요 먹는 거 말고는 네 아 안된대 여름에도 뜨끈하게 해가지고 약간 화끈하게 끝내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오히려 밖에 나오면 더 시원하게요? 그렇죠 아 시원하게 하고 나가면 배신감 느껴져요 공기한테 아 오히려 약간 아 후덥지근해 이런 느낌 네 그렇군요 저도 완전 시원하게는 아니고 좀 그냥 미지근과 시원 사이라고 해야 되나 미지근과 시원 사이 그렇죠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진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찬물로 하시는 분들 진짜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완전 찬물로 네 근데 저는 찬물로 샤워할 때도 있는데 하면 오히려 좀 열이 올라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정말 그런가? 찬물로 안 해보셨어요? 찬물로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화가 난다는 게 너무 차가워서 왜 이렇게 차가워? 샤워기 막 때리고 아 진짜 진짜 막 이렇게 되는 물에 화를 낸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나는 안 만나볼까요? 김송님님께서 소개해주세요 네 여름에는 어떻게 생각나는 거 안 됐나 자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과요 팥빙수냐 과일빙수냐 하나 둘 셋 팥빙수 팥빙수 이것만 먹는 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아 먹는 거는 무섭게 맞는데 진짜 무섭도록 잘 맞네요 그 외에는 거의 안 맞습니다 진짜 무섭도록 안 맞죠 자 팥빙수 네 왜 근데 팥빙수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막 빙수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부터 팥빙수를 먹기 시작해서 그런지 과일빙수는 굳이 왜 먹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과일은 어차피 대부분 시원하게 먹어서 과일만 따로 먹는 게 필요하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얼음에다가 막 묻어가지고 얼음이랑 같이 퍼먹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요즘은 빙수 베이스가 그냥 물 얼음이 아니라 우유 얼음이잖아요 맞아 맞아 밀크빙수인데 밀크빙수랑 과일빙수는 그나마 좀 낮긴 한데 옛날에 물 얼음일 때는 과일빙수는 정말 왜 그렇게 먹어야 되지? 물에 말아 먹는 느낌이겠네요 그렇게 먹으면 네 화체에 가깝다 근데 팥빙수는 기가 막히죠 아 너무 맛있어요 기가 막히죠 진짜 저는 옛날에는 오히려 팥빙수 안 먹었는데 한 살 한 살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그 밀크빙수에 팥이 더해진 조합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환상적이죠 정말 맛있지 않아요? 네 누가 그 밀크빙수를 구하는지 진짜 너무 그리고 옛날에는 왜 물 얼음을 갈아서 먹었는지 그러니까 우유를 넣었어야 돼 처음부터 맞죠 먹는 거는 그저 기가 막히게 환상의 궁합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 다음 거 한번 과학인가 한번 볼까요? 좋아요 고경훈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원래 선크림을 전혀 안 바르는데 올해는 야외 업무 일정이 많을 것 같아서 살 예정입니다 처음 써보는 거라 어떤 선크림을 쓰는 게 좋을지 감이 안 와서요 뚜껑만 열고 쉽게 바르는 고체형 스틱 선크림 혹은 쭉 짜서 빠르게 바를 수 있는 액체형 선크림 어떤 게 좋을까요? 음 그래요 이거는 화장품이니까 아마 좀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남자들도 선크림은 굉장히 열심히 바르는 분들이 많죠 그쵸 자 고체 선크림이냐 액체 선크림이냐 고체 액체 하나 둘 셋 액체 액체 지금 몇 대 몇이죠? 아 이미 5 대 4고 암맘때이 아 이거 다 수로 가는 건가? 어 5 대 4에요 5 대 4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수 대결이니까 네 넘어갈까요? 시간이 왜 액체예요? 왜 액체예요? 왜 액체예요? 그 제가 고체 선크림을 한번 잘못 발라서 호되게 당했던 적이 있는데 뒤집어졌어요? 어 아니요 이게 바른데는 안타는데 이게 사실 투명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 균열 없이 바르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타는 거예요 어 아 약간 막 선이 그어지는구나 그렇죠 테이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는 고체는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어 얼핏 고체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막 손에도 안 묻고 그냥 딱딱딱 바르면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라고 하는데 발라놓고 또 손으로 두들기게 됩니다 음 또 두들기게 되고 왜냐면 고르게 안 돼 있으니까 어 여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밀게 돼요 아 약간 그 딱불처럼 이렇게 떡지는 부분 생기겠구나 그렇죠 예 어디는 막 이렇게 그 덩어리가 있고 막 그러면 결국 손 쓰게 돼서 액체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예 음 음 배영이 바르면 도또이라고 하시면 그렇고 음 자 아쉽게도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시간 많아요 시간이 아 진짜 자 어 끝곡을 들어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겠습니다 아 쩜줄기 싫어 역시 뭐가요지? 하하하하 작은 놈들이지 지금 근데 몇 번 안 맞은 거예요? 두..두..두 주째 그쵸? 다음 주에.. 뉴욕 갔다 오셔서 안 맞으면은 브로드웨이 감성으로 하면 돼 브로드웨이 감성이 뭐.. 무슨 감성이죠? 아 하나 남았구나 그래도 괜찮아 하하하 좋아요 이거 꼭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송제 10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5대4로 아 지난주도 5대4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안 맞는 걸로 1점 차로 석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2주 연속 지금 안맞대기가 됐기 때문에 다음주도 안 맞으면 이제 임지영씨가 어.. 동물을 동물.. 주게 됩니다. 아 정말.. 자 그러면 다음 주제를 공개해드릴게요. 처분할 것들이에요. 가지고 있어도 안쓰는데 버리기도 아까운 애매한 것들 아 이런 것들 있죠. 버린다 만다 이런거 저희가 확실히 결정해드리니까 화요일 게시판이나 배텐 방송되는 시간에 말머리 대강달구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인사 해주시고 뉴욕 잘 다녀오세요. 네 끝곡은 다비치의 거북이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소등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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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곡선정이 늘 너무 웃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혜 씨랑 예인씨가 어디 가서 거북이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요? 어 이번에 동남아 다녀왔는데 그거에서 본건가? 동남아에서 본건가? 우와 나만 못 봤어 고북이 보고싶다. 어 처음엔 무서웠거든 왜냐면 크고 거북이가 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뒤를 그냥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얘가 사람을 거의 신경 안 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했는데 물속에서 보니까 확실히 신기하더라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가고 싶다 근데 고프로를 처음 사가지고 고프로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옛날 것이야 10년 전 거니까 아니 저 그냥 여쭤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벌써 지금 10년 전 겁니다 라고 지영이 줘라 인스타상 꿈은 어디 있더라 진짜 진짜 사서 딱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거는 내가 쓸 기회가 아닐까보다 이러고 그냥 냅뒀거든 음 저 진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인스타상 꿈이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됐나? 아직도 옛날에 나온 그대로인가? 물론 됐긴 되긴 했겠죠 되긴 했겠지만 굳이 뭐 최신 필요 없다? 그럼요 충분히 잘 쓸 수 있어요 음 어디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또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어? 이번에 못 보셨어요? 찾아볼게 음 찾아보고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뭐 그거 안 쓰는 건데 못 드리겠습니까 하하 하하 Der이 없으면 새로 사줘잉 라고 하하 그거를 이겨요? 하하하 있어 바트 달라고 있어 왠지 있을거같아 있으실거 같아요 있어 왠지 최신 있는거 아냐 야 어 그거 너무너무 쓰고 싶다 그거를 잠수해서 쓰고 있다는거야? 그쵸. 인스타 360이 그런 기능이 있나? 있을거에요. 그건 뭐지? 이... 셀카봉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셀카봉이 안나오는거 있어. 그게 뭐에요? 뭉쳐야 뜬다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찍는데 셀카봉이 삭제가 돼. 기술적으로. 어? 여러분 그거 알면... 360 악세사리래요? 아 그게 360이야? 그럼 그거 맞구나. 어. 그게 있었어.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그거... 그것도 그건가? 이렇게 막 돌릴 수 있어 이렇게. 네? 돌릴 수 있어 이렇게. 끈같은거 달아서 돌리면 무슨 그게 뭐 결과물이 되게 신기하게 나온다 막 그랬던거 같은데? 쥐불놀이? 쥐불놀이같이. 카메라를 돌리는거. 그럼 돌리면 어떻게 찍힐까요? 그게 기억이 안나는데. 그게 다 그거래. 근데 상상해보시면 인스타360을 바다에 썼으면 진짜 황홀할거 같지 않아요? 공능제. 너무 좋을거 같지 않네요? 그거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거지. 그쵸. 근데 그것도 그건데 뭐 그냥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취미니까. 돌리는거. 이게 바다에서 찍은거야? 오오. 그럼 이걸 이렇게. 아 멋있다. 아 그건 아니네. 음. 이런걸 하는거야? 그쵸. 근데 이게 아마 화면을 또. 이건 이분은 한 방향만 선택하신거 같고. 음. 진짜 360도를 선택하면 또 더. 음. 다채롭게 나오죠. 음. 음. 이런식으로. 그니까 제일 신기한건 어쨌든 화면을 그냥 보고만 있는게 아니라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막 옮기면 그쵸. 응. 돌아가는거지. 내가 찍은거. 내가 다닌곳이. 응. 처음에는 신기한 느낌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폰으로 찍어놓은것도 옛날거 보지도 않는데 그걸 찍어놓은걸 내가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한번 쓰고 진짜 여태 빛을 못보는게 너무 그냥. 저주세요. 오우. 오구아 이거 뭐. 멋있죠. 이건 좀 멋있다. 오우. 유튜브 보면 끝장나요 진짜. 이거는 그러면 멋있죠 여러분. 다이빙 하신다. 너무 많아서 좀... 사진감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너무 다 잡히잖아. 바닷속에 나랑 고기들만 잔뜩 있어야 감성 있네. 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 에베레스트 꼭대기 갈 때 줄 서서 올라가는 것처럼. 되게 여러명이 하셨네요. 사람 때잖아? 물고기 때가 아니라. 아, 하나우마 베이. 응, 하나우마 베이에서 그... 고기 진짜 고개들도 예쁘고. 물이 일단 너무 맑으니까. 물이 환상적이지. 물놀이는 너무 재밌어. 프리다이빙은 그러면 수영장 어디 배운 데가 있나? 그 수영장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실 강사님을 정하면 돼요. 1대1로 하는 거야? 어? 아니요. 보통은 팀으로 해요. 아... 네다섯 명이 한 팀으로 하죠. 잠실이나 용인이나 가평이나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가평은 사실 가기 너무 힘들고. 잠수 최대 몇 번? 저 얼마 못해요 아직.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산소통을 안 하고 하는 거야? 응. 제 숨으로 참고. 에? 그럼 뭐 한 2, 3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저도 아직 2분인데. 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분만 돼도 일단 10m까지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 수는 있더라고요. 밀수다이빙. 밀수다이빙. 해녀체음이잖아. 그쵸? 그러네. 어. 프리다이빙이야. 물질이네 물질. 먼저 먼저. 전복 따겠네.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뭘? 프리다이빙하는 사람들이 받아 있는 걸 이렇게 채취하면 안 돼요. 아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잡거나. 응.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건 아니라고. 아이 그럼요. 언제부터 법 잘 지켰다 거라. 누구야 누구야. 분발안 1437. 오 정말. 우리가 본 게 몇 갠데. 자연은 소중해. 보통 그거 배운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거의 안 하시나? 해외 나가서. 제주도 이런 데서 하지 않으실까요 그래도? 제주도. 어. 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 무서울 거 같아. 나 다행히 못 할 거 같아. 상어 나올까 봐. 네? 왜? 상어 있잖아 바다에. 그치. 나올 수도 있죠. 그것도 운명이죠. 상어한테 당하는 게? 근데 상어도 생각보다 이제 사람을 안 건든다고 하던데. 한 번 건드리면 끝장나긴 하죠. 코 때리면 됨. 그래 온난화 때문에 상어들이 많이 왔어. 현재. 네. 진짜요? 그럼 어떻게? 식인상어. 뭐 이런. 그럼 칼을 갖고 가야되나? 상어가 오는데 칼로 하겠다. 물속에서. 상어원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오오오오오. AJUN,큰,슨? 회왕뮤 손으로 때려줬는. 팔 하나로도 하고 사는게 낫지 살아야죠옹. 흐흐 원피스 이야기가 나오면 칼 3개 디디 아래. 칼 3개. 저 원피스 너무 좋아죠옹. 근데 저도 최근 한 2년 치는 안 보고 있어요. 자꾸 끊기니까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끝나면 보고 싶은데 못 참을 것 같긴 해요.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 저는 샤봉기제도에서 다시 모였던 그 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와노쿠니? 와노쿠니 봤어요. 와노쿠니?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 사이클로 보면 원피스가 처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건가? 뭔가 그 느낌? 정점을 찍고? 약간 노잼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 좀 제 생각에는 올라간 것 같아요. 요즘에 장난 아니라던데? 다시 올라왔대요. 여러분 스포하지 마요. 진짜 화낼 거예요. 지금이 정점이라고? 진짜 스포하시면 진짜 안 돼요. 지금이 정점이야? 그러면 좀 궁금한데? 지금 진짜 재밌다고 듣긴 했어요. 진심 정세컴. 한질 한번 사봐야겠다. 요즘 만화들을 좀 검색해보고 있는데 특이한 만화들이 좀 있던데. 뭐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저장은 해놨어. 아 저 그때 참치잔치 얘기도 너무 땡겨가지고. 참치잔치. 아 초밥? 맞아 맞아. 극 초반에 나오는 거야. 초반에. 참치잔치. 참치잔치. 어우 회 먹고 싶다. 어우 회 먹고 싶어. 배고픈데요 갑자기? 오토로 파리. 지영이 사주라. 회는 무슨 소스를 찍어서 먹는 게 진리인가요? 저는... 간장, 초장, 쌈장. 쌈장을 찍었을 때 맛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기본으로는 저는 간장. 간장. 맛이 너무 가려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오빤요? 초장 빼고는 다 그냥 좋아하는데. 어? 근데 저도 초장은 별로 안 좋아해. 좀 그래. 초장은 너무 초장으로 그냥 먹으면. 종이 찍어서 먹어도 초장 맛이니까. 초장에 찍으면 그 회를 그냥 식감으로만 즐기게 되니까. 초장을 굳이 먹을 거면. 초장보다 한 두 배 정도 양으로 와사비를 넣어서. 섞어서 초장 와사비를 만들면. 근데 안 먹으면 안 돼. 맛있겠다. 괜찮아. 그거는 근데 너무 툭 찍어 먹으면 안 되고. 살짝. 슉. 리스펙 타임이 되라고. 존중 타임. 오늘 너무 대립했어. 그치? 맞아. 경청과 존중의 눈빛. 격조 온. 듀드. 뭐 예인이 보호할 건가? 그쵸. 저 찍어야 하니까. 아 오늘 찍는 거야? 아 그럼 오늘 여기서 찍으면 되겠네. 미리. 지금 좀 울렁거려요. 일단 그럼 사진을 우리 건데. 연습을 미리 해놔 그러면. 연습하는 거. 응 연습을 해놔. 같이 하려면 안 돼요? 내가 해. 난 벌써 했어. 오빠가 그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주셔도. 같이 해주셔도. 다시 해눈부터 찍을까? 응. 한 거 봤죠 당연히. 아니 근데 오빠 춤 잘 추신 건데. 그 느낌에 살아있던데. 얘는 오늘은 막 깡. 하나는 VR 카메라 이 때쯤. 아 인스타365. 준 거야? 사진으로 준 거야? 귀여워. 너 꼭 일어나서 여기서 생각하지. 뭘 찍을지. 일어날 때도 생각 안 하다가. 일어나서 이거 열면서 생각하지. 즉각. 진짜요 진짜요. 한 번 웃겨봐. 이렇게 주시. 너무 빨간 얼굴이. 찍은 거야? 네. 하나 뵙지 마요? 물어본 거야? 지금 또 생각하는 거지. 아니 생각했어요. 뭐? 뭐? 바다거북이랑. 바다거북이를 뭐. 주라고 또? 아니 그냥 바다거북이랑 같이. 같이. 수영하는. 찍어. 찍어 그럼 빨리. 찍어. 죽어. 예은이 형도 상상하고. 바다거북이 크크크크크. 귀여워 진짜. 좋았어. 수영하면 되는 거야? 네. 이거 아니야? 하나 둘. 는. 앉아서 소통 좀 하고 계세요. 왜요? 화장실을 갖고. 괜찮아? 아 그래. 정말 될론가 봐. 근데 난 좋아. 아직도 못먹지 않고 너도 화장실 갔다 와야지 그래도 영상을 찍으면 빨리 땀을 줄래 2. 3. 4. 6. 9. 10. 12. 14. 15. 15.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분은 와야 찍을 텐데. 어떻게 볼까요? 아니 근데 뭐 둘이서만 찍을 거면 좀 더 늦게 오게 되겠는데. 네 늦게 오게 되겠는데. 릴로 왔어 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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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화장실. 아 화장실 갔구나. 릴로 웃긴데. 릴로. 여기. 릴로 왔어요. 뮤지컬 배우 릴로.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드. 오빠 살이 좀 빠졌네요. 그럴 리가. 아닌데 좀 빠졌는데. 오빠 턱에 모기 물리셨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 갑자기 가려운 거야. 어 모기 물렸네. 언제 물렸지? 이상하다. 여기 모기가 있나? 목이 있을 수도 있어. 저는 요즘 자꾸 집에 벌레가 들어와요. 그 구멍을 못 찾겠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 어떤 벌레야? 살아있는 벌레. 아니 비어 다니는 벌레야? 날아다니는 벌레야? 날아다니는 벌레야? 나방. 언니 진짜 오랜 말이야. 아니 오랜 말이야. 나 오랜 말이야. 언니 릴로의 삶에 들어온 걸. 어떡해. 그거에. 근데 우리 어디서 찍어요? 여기 여기. 여기서 찍어요? 알았어요. 언니 봐봐. 그건 괜찮아요. 이거 무조건 생중계야. 나 올라온 거 아니야. 아니 엄청 쉬워. 알았어. 나 연습하고 왔어. 아 진짜? 오 귀여워. 나 연습했어. 잘할 수 있어. 언니가 이쪽이에요. 맨 처음에. 나의 왼쪽에. 아마 매니저님이 이렇게 찍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입 밖으로 먼저 해볼게. 안쪽부터. 언니 이쪽부터. 하나 둘 셋.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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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이렇게. 뿅. 뿅. 또 다시. 하나 둘 셋. 뿅. 그다음에 왼발. 어. 손. 그 손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가 아니고. 양손으로 이렇게. 그네를 타는 거예요. 나 연습했어. 어 맞아. 근데 왼쪽부터. 좋았어. 언니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손을 나한테 이렇게 주면은. 내가 이 손을 이렇게 잡고 돌하면. 그럼 나는? 이리로 와. 언니가 이쪽으로. 아니 돌지 않고. 이렇게 딱 손을 언니가 해줬지. 그러면 그냥 옆으로 슝 이렇게 나오면 돼. 다시 다시 한 번. 어. 약간 성적거보다 느린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공사탈 춤추는 거 같은데. 손을 이렇게 딱 주면은. 응. 내가 이거를 잡고 돌면. 언니 그냥 옆으로 슝. 이렇게? 어. 언니가 슝 나오면 돼. 아. 이렇게 뿅. 이렇게 나와. 하하하하하하.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요? 어. 이해 됐어.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아. 나보다 너무 못하는데. 자. 사귀를 저하시키지 마세요. 지금. 시작.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탈이. 탈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덩실 덩실. 여기. 여기. 오른쪽부터. 문화센터야? 왠. 천천히 한 채. 손을 주면. 하하하하하하. 주면 내가 이걸 자꾸 삥. 굴고. 나왔다. 어. 잘했어.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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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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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게 어려워. 어. 이거를 그냥. 손만 하면. 너. 너. 나. 나. 이건데. 다리는 그냥.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짚으면 돼. 옷도. 옷도. 지금 약간. 이케. 어. 맞아. 너. 너. 나. 그 다음에. 언니가 뒤부터. 애기들 하는거 있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그치. 여기까지 다시 해볼까? 어. 잘했어. 처음부터 해볼까? 알았어.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둘. 왼쪽. 왼쪽. 손 주면. 돌고. 나왔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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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쿵쿵캉. 쿵쿵캉. 쿵짝. 쿵짝. 쿵짝짝. 쿵짝짝. 도. 대. 또. 오. 외웠네. 나 진짜 언제 뺐는데. 다른바. 우리 노래 한번. 노래해서 해보자. 화이팅! 나 왜 이렇게 두가 아프지? 그때 진짜 연습한거다. 우리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 야 영혼 없잖아. 하영. 우리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지금 바로 가는걸? 지금 바로 가는걸? 응. 노래. 일단 노래 한번만 세워줄 수 있어요? 자 노래에 맞춰서 해볼게요. 바로 시작해. 들으면. 틀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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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너. 너. 나. 나. 빰빰빰.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근데 뭔 느낌을 좀 알 것 같지? 잘하지 않나? 잘했어. 요렇게 한번 일단 찍어볼게요. 그거 할 때 제가 안으로 들어갈거에요. 어. 우리 언니 원래 하던대로 하면 돼. 알았어 알았어. 야. 용갈이 나왔어. 진짜 웃기다. 아. 다음주에 맞아야 돼. 안그러면 나 또 릴수 찍어야 돼. 뭘 맞아? 그러니까. 진정한 벌칙을 찾았다. 진짜 고통스러운 벌칙을 찾았다. 벌칙으로? 성주 오빠랑 세 번 안 맞으면 이런 걸 찍어야 되거든? 한 번 남았어. 언니 그거 찍어 성주 오빠랑. 티라미슈 케이크. 그건 뭐야? 티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아. 그래. 릴수 추천은 예인이다. 나한테 받아. 예인이가 와서 하자. 어. 릴러가 있는데 우리. 릴수 추천. 릴수 추천. 엄청 쉬워 이거. 시험하러 찾았는 줄 알았지? 자 가보시죠. 좋아. 시작할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나 왔다. 너. 너. 나. 나. 잠깐만 이거 뭐야. 가영아 봐봐. 가영아 봐봐. 잘했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니 제가 못 찍어서. 이거야말로 챌린지지. 아니 나 뭐하냐.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어떡해. 와 진짜. 댕 웃기다 언니. 진짜 댕 웃겨. 아니 그래. 잘하는 분들 많잖아. 나한테 너를 완벽하게 띄워주는 거야.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아 진짜? 어. 언니 고마워. 제이의 배성재 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여자 배성재 릴스가. 환생된 것 같아요. 같은 배경에. 아 좋네요. 자연스럽게 나 한 번에 했는데. 김여사 댄스래. 그게 뭐야. 여사님 댄스래. 아 여러분. 여성재했어 여성재. 아 진짜. 사람이 늙었대. 아니 나는 언니가 너무. 갑자기 확 늙었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리얼스틱하고 할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걱정까지 해. 걱정할 만화 했는데. 아 진짜. 줌밧댄스. 줌밧댄스 강사. 릴러. 릴러. 정리인. 아니 근데. 오사 쓴대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바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알려줬나. 나 지영이가 하는 댄스. 저기 앞에 오목고원에서 본 것 같아. 어 진짜 웃어. 아 진짜 웃네. 조금 모자라 보인데. 오목고원에서 봤어. 혜인이야 그래도 썼죠. 그럼. 갑자기 안 올라가는 거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다음 주 월요일쯤 올라갈 것 같애. 진짜 예쁘다.